띠디띠 시작 이름 이름도 지을 수 있어 역, 역이름 중앙역? 안산역? 어.. 알았어, 안산역으로 할게요 신안산역 음 멋진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을 3층까지 만들 수 있답니다 요거는 지하로는 있죠 뭐가 좋을까? 지하로 파는게 같은값이면은 좋은거 아니야? 명랑마을에 인구가 더 많은데? 잠신력? 신안산역 처음으로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비서를 맡고 있는 전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역을 목표로 함께 힘내봅시다 저도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게임 진행에 궁금한게 있다면 플레이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멋진 역을 만들기 위해선 역설비에 신경써야겠죠 메뉴 건설에서 시설을 설치해 봅시다 역을 개발해 갑시다 역을 개발해 갑시다 저는 행선제 안내판을 추천합니다 행선제 안내판이 어딨어? 행선제 안내판이 어딨어? 설치 밝은 부분에 설치해 봅시다 아 돌려 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뒤로 짓고 있구요 아 여기 맞는거 같아 아 여기인가? 보안이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 있나 봅니다 보안이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 있나 봅니다 배치를 바꿉시다 RT로 선택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 연장 연장 연장해주세요 OK 연장공사 OK 시계마크를 두고 공사가 끝납니다 코인을 20개 얻었습니다 저기 가고 안쓰지 이왕물고 안쓰고 요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연장공사가 끝났습니다 OK 매점을 설치해 봅시다 매점 메뉴 건축 매점 4칸짜리 시설이군요 공간은 좀 차지하지만 손님을 끌어들이니 설치해 봅시다 돌려 돌려 자 OK OK죠 이렇게 하고 행선제 안내판의 레벨이 2로 올라갔습니다 얘도 경험치를 보고 임차인이 필요한 시설이 있네요 임차인이 필요한 시설이 있네요 임차인 모집을 마쳤습니다 A로 시설을 선택해 줬어요 맨 위에 있는 기업 부디 이렇게 들어오고요 굉장히 열차가 짧아서 휑하네요 열차 길이를 늘릴 권한을 미리 얻어뒀습니다 열차 그것도 늘려요 어떻게 늘려요 메뉴 개발 경영 차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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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그리고 기차 요거를 늘려요 요거를 요걸로 바꿀 수 있어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노인 올라가고 올라가고 150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여자 학생은 안좋아한다는건가? 여학생은 안좋아하고 남학생은 좋아하고 어차피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이게 좋은거네 비싼거에요 전체를 바꿔 아니 또 붙여 어? 나 근데 자리가 되나? 색깔 통일하면 뭐 또 있나봐 나 이거 이거 돌리고 싶은데 벤치 이건 뭐야 공중전화 벤치 옛날 게임이라가지고 벤치 있어야지 벤치 앉아있어 여기 서로 이렇게 효과가 있네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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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벤치 Africans Piece 생뚱맞게 생뚱맞죠? 이렇게 하고 구독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도착 기다리고 있죠 은임 올라가고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오케이 딱이다 손님을 지켜보자 이거는 메뉴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 남초 여중 남회 여회 이렇게 있네요 이 사람들도 경험치가 있어 파트타이머 파트타이머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홍백촬영 구색촬영 여섯 명 두 개까지 할 필요가 없었나봐 호 개찰구로 나서는 손님이 있군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간답니다 마을로 이주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손님을 지켜볼 수도 있고 메일박스 설치축하 설치축하 소소한 지원금 아싸 이것저것 하나씩은 설치하면은 좋은것 같아 이런거 줘요 돈을 줘요 매점 설치 지원금을 줍니다 가버렸어 공중전화도 공중전화도 쓰고 뭔가 이용료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용료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연장해 돈 드려 돈 들여 돈으로 밀어 메뉴 경영 차량 편성 이것도 얘도 이걸로 바꿔 그렇지 다 바꿔 편성 완료 이것도 있는것 있잖아 기존에 있는거 어? 뭐야 두개 있네 뭐야 두개 있다는거 아니야? 사는건가? 그죠? 재고죠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눈 안줄져 자판기 자판기 어딨어? 어떡해 자판기 이용하고 이것도 보고 풀 그래 돈써 쓰고 관접식물 입고 할게 없죠 안내판 철거에요? 이걸 못써서? 알았어 개발 건축 철거 어? 펜치 하나 있어 요것도 빼야되나? 이동이 없나? 뭐? 저거 하면 다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가? 어? 권쇼? 어? 어떻게 닦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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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네. 효과. 여기다 하자. 오케이. 아 여기를 이용을 못해. 아아씨. 아 옆으로 가면 되잖아. 왜 못하는데. 옆으로 가서 하라고. 오우씨. 건축. 나무벤치. 나무벤치로만. 어때? 괜찮아? 됐다고. 오케이. 그럼 이것 때문에 못해 또? 아싸. 이용료도 올라가. 이게 오래 놓으면은. 이용료도 올라가고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좋고. 오케이. 고맙다고. 시간표. 눌러보셈. 이동 나오지 않음. 눌러보셈. 으흐. 아 여기? 그러네. 육선아이템 사용하자. 아이템박스. 아이템을 활용해서 잘 경영해봅시다. 시설복권. 자. 터지나? 뭐 이렇게 터지는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꿀? 또 있어? 시간표체 스팀 설치 멈췄다고요? 어차피 오늘 이거 할건데요 오오 좋아요 매일 오오 기념품을 전국 800만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에 장비하면 좋습니다 먼지털이로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장비 아이템 A로 선택하면 시간 장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가 또 달라가지고 겟 품질 20 아 내가 액박이 연결되어 있네 아닌데? 아 이렇게 여기 사람한테 끼는거가?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는거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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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잖아 매점도 하나 더 있잖아 받은거 경쟁해 경쟁해 둘이 경쟁해 요거 요거 하고싶다 자판기 경쟁해 사야 돼? 자 이렇게 까지 만들었습니다 크아 미쳤다 매회 새로운 역정보를 전해드리는 마이웨이통신이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역들의 화재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번호는 저번달에 기자의 집 근처에 생긴 신안산역의 주목 가까운 곳에 교통기관이 없었던 이 마을의 역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8세 송구석군은 전철 자체를 본 적이 없는디 편리해 보이는구먼 꼭 한번 써봐야겠네 아잉 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신안산역의 발전이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성구석군이 내 8년 인생 통틀어 봐서 전설 자체를 본 전철 자체를 본 적이 없는지 편리해 보이는구먼 자 매회에 만 아이템을 브로그로 첨부합니다 애독 부탁드립니다 아이템도 줬어요 그리고 상장으로 가보자 여기 신청이 하나밖에 없죠 아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 있다고 협회가 지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안산역 왜 이용하기 힘들면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므로 저희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할테니 아무쪼록 잘 좀 해주세요 라며 재치있게 취재진을 얼렀습니다 그리고 관엽식물이나 화분은 장식이라 시설 앞에 둬도 동선은 방해되지 않는 점을 위해 배치해 주십시오 아 관엽식물은 그리고 제가 등장하는 다른 게임들도 꼭 플레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비서인 전철희씨 전철희씨가 그랬어요 다른 게임도 꼭 플레이해 달래요 저는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그 여기 앞으로는 시설 배치에도 충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주식도 얻었고 포인 캡슐 아싸 두개 주식 삼전 아오케 주식으로 돈 벌었네 얘는 고수네 이게 누구십니까 잘오셨습니다 전 범푸킨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템상점과 코인상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비싼데 안써 코인상점 뭐야 안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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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고수 로제 기차 나도 많이 달겁니다 보육원생도 왔어요 이제 보육원생은 이제 벤츠가 있어야 돼요 아침 먹고 이 닦던 중에 든 생각인데요 타깃으로 지정된 손님을 잘 파악해두면 이용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김변경 메뉴를 손받았습니다 학생세대는 보육원생이 추가가 됐어요 취향은 농업 회사원세대 회사원세대 레벨이 올라가면 선물을 줘요 파트타이머는 문화를 좋아하고 공업을 좋아합니다 과장님은 다 다르네 좋아하는게 이는 뭐지 소지금 돈 오 돈 많은데? 남자여성 겨울, 봄, 가을 노인 다음에 특별손님 오케 이거 아까 그 할아버지다 과장 할아버지 이거 안 돼 두 명이 지목되어 있네요 두 명 지목되어 있네요 다 다르네 뭐인지 모르겠어요 보육원생 하나 해놓자 연구 부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돈 많은데 연장하지? 돈 많은데 또 연장하지? 연구 적극적으로 연구해 봅시다 연구원 연구원 뭐지? 누구를 부를까요? 25원 스케줄 관리 남학생 범위 업 시선 회전율 수산 수산계 남학생 시설 이용 증가 수산계가 뭐지? 남학생 시설 이용 증가 안심하세요 연구원 또 뭐지? 태전율 태전율? 이게 좋나? 월급은 똑같은데? 수산계가 뭔지 모르겠어 이건실 두 명 세 명 있어야 할 수 있나 봐 오케이 공개 또 건설 더 이상 안다냐 추가 코인 4 이게 비싸 돈 없어 딱지 받으세요. 지시하기 레벨업 레벨업해 레벨업도 못하네 하나도 모르겠네 몰라 아무거나 해 너도 해 뭐하냐 설비개발 이게 옛날게임이라서 그래 옛날게임이라서 다 못느니까 주스가게 화장실도 개발해 수의의 수사님 10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용하고 좋아 그래 오케이 품집으로 하고 자 오케이 야 너 그래 풀 그래 막 써 막 쓰란 말이야 어 야 야 보육원생 보육원생 이라도 돈 어 꼭 뭐 안쓰고 어 그래야 필요 없어 팍팍 써 안되면 훔치란 말이야 자 자 좋아요 아이템박스 자 여기 뭐 자전거도 있구요 자 여기 여기 엄청나게 늘어날건가봐 여기도 할수있나보다 상점도 만들고 좋네요 보육원생 레벨업 그래 그래 오 지갑 출연수 늘어났어요 오 보육원생 더 늘어났어 하하하하하하 어 고마워 보육원생 그래 주식도 갖고 자 보육원생 자 보육원생이 준 아이템 한번 까볼까요 자 주식으로 돈 벌었나 아 아 아 오케이 보육원생 미쳤는데 미친 보육원생 자 돈 벌고 아 뭐 더 추가하고 싶은데 시설을 사야되나봐 여기서 사야되나봐 아닌데 뭐 뭐 뭐 외모장 쓰읍 스탬프카나 하나 사자 좋아 여기 장비 고향집에서 받은게 몇개 있을텐데 거실 전고들 교체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씨 미친거 아냐 장비해 오케이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침 후원하고 있는 퀴즈방송에 많은 정구가 모였으니 드리지요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아싸 정구 개꿀 이용료 해소했는데 액수가 제법 많은가 봅니다 두번 두번 하루에 두번 이용료를 회수합니다 새로운 연구 발견 아싸 나무벤치도 업그레이드되고 개꿀 개발한건 어디있어 겨울보너스 겨울보너스 회사원도 레벨업 좋아 그래 동갑과 출연수 4번 어 완성 오케이 또죠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겼다고 우리 회사 사원대사에서 화제입니다 명랑완흥성과 연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랑완흥성 역건물증설합시다 여기 넓어지다니 명랑완흥성 어디야 또죠 공격적으로 가는거야 계속 플로어 증설 오케이 여기 아 이쪽으로 나가기 오케이 플랫폼이냐 플로어냐 증설 이게 뭔 차이예요? 플로어랑 플랫폼이랑 기차가 더 많이 다니는거야?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상점을 더 넣었지 방문객 수가 늘어납니다 승객 수가 늘어납니다 어? 그럼 이거 하자 그걸로 하자 플랫폼 이걸로 하자 몰라 일단 치르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짓고 계속 지어 멈추지마 새로운 노선 무슨 명랑 명랑 뭐 있었는데 같은색 구두를 갈으신데 눈치채셨나요? 노선을 확인해주세요. 환적교회선 우님 뭐야 이거? 매일 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이신 회장님께서 다채로운 경품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봅시다. 영랑 완행선에서 왔습니다. 저희 쪽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차량복권 오픈 아싸 주황차량 주황차량 뒤에다 붙이자 미션 도전 미션에 도전하는군요 제가 순수 멋진 만든 멋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 스타트 직장인 여성 20명 역이용 차량 편성 새 차량 편성 돈 쏟아 부어 이거 결정 구입 구입 오케이 편성 완료 미배치? 이거 왜 배치 안했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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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배치 어떻게 해? 배치 배치하니? Ramaæ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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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 배치 또 줄 것같이 하다가 안주죠? 또 줄 것같이 하다가 안주죠? 지갑에 구멍이 뚫려서 절대 길바닥에 흘렸나 봅니다 또 줄 것같이 하다가 안주죠?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 멋지게 성공 후식 지하차량 개발 아이템 얻었습니다 오오 차량 발견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년전 주었던 돈의 권리를 얻었으니 드리지요 그니까 손녀한테 말하면 회장님이 줘요 그죠? 손녀는 없다고 하고 오오 차량복권 흥백차량 차량만 드럽게 많은데 조금만 흥백차량 춥어 아 이걸 뒤에를 붙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부채하기를 4개 4개지 5개 6개 가? 6개 가? 6개 가 몇 개야? 6개 7개 가? 7개 가 되게 비싼 차거든요? 근데 직장인 여성은 왜 이용 안해요? 못 타 뒤에 못 내려 근데 다 싫어해 봐봐 요거 있잖아 요것도 싫어하고 아니네 요건 안 싫어하네 빼 두개는 여기다 싫어 어때 빨간거 느림? 아 완행이네? 빼 여자들이 싫어도 싫어해도 어쩔 수 없네요 빨리 갑시다 로테이션 빨리빨리 돌립시다 완행은 완행끼리 묶죠 완행은 완행끼리 묶어 아싸 임대료 겟 오케이 보통이랑 완행 섞으면 느려지겠죠 거의 됐다 그럼 여기도 이제 다 되고 횡하네 횡해 덤으로 출입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마을 레벨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건설할 수 있는 시설수가 늘어나고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멋진 역을 만들어 보아요 봄 자 우선선택 한적교회선 원래 다니던데죠 회수 정구회수 매일 한번 정구로 회수 그리고 차량 편성해야겠죠? 차량을 느림둥이로 만들자 느림둥이로 바꿔 여기도 느림둥이 느림둥이 저쪽에 다 못쓸긴 하는데 차이력 여성친화 느림둥이 느림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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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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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해버리고 그리고 개발 역연장 연장해버리고 폭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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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갖고있으면 뭐하냐 폭력적으로 가는거죠 제법 많이 발전했네요 층을 추가해보는거 어떨까요 좋지 1개월도 채 안되 큰 변화를 이룬것으로 유명한 신안산역에서 새로운 역사가 써졌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출입구가 추가되었다는데요 역 개찰구가 드러나면 손님들 편하지 시설 편성도 자유로워지지 장점투성이 아닌가 아니야? 전문가인 정체불명의 보라색 로봇이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내가 주역인 게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야? 후후후 라며 여기 잘되길 기원하며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캐쥬얼 보이는 신안산역에서 과연 또 어떤 기상천외한 기록을 선보일까요? 저 역시 그 활약을 기대하며 남프랑스로 같이 떠났습니다 하하하 아이템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잘 써주세요 추천권 추천권 층 추가 랜서 남자 회사원 말고 지금 여자 회사원을 그거 해야하니깐 어딨어 관심 바꿔 여자 회사원 애들은 돈이 안된다고요? 여자 회사원 1,200원 900원 돈 많은 사람 1,200원 900원 2,250원 남초 어? 남초 미쳤는데? 남초로 가죠 남자 아이가 아니에요 남자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딱 봐도 돈 많게 생겼네 남초의 여직 남초의 여직 넣구요 건축 들어왔다 들어왔다 반엽식물 사야죠 오케이 사고 그런거 다 하나씩 사야되요 행사인지 안내판 사야죠 어따? 여기다 놓을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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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겠지? 포톤 포톤 여기다 놓긴 하네 남자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다 썼다 할 거 없다 오케이 자 좋아 완행선하고 이거하고 둘 다 만들었어 여기는 느리게 가는데 여기는 빠르게 가는데 좋아좋아좋아 빠르게 가는거 50% 찼죠?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이동하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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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어 여기가 좋겠다 효과도 있고 좋다좋다좋다 그래 여기 빠른거 타고 그래 16% 여기는 못내리지만 왼쪽아래 이동 왼쪽아래 봄이 됐습니다 계절 이벤트를 검토할 수 있겠네요 층 추가 층 늘리자 지하를 뚫을까? 지하철 하나 있잖아 돈이 없네 돈이 없네 플랫폼 추가 지금 필요없잖아 플러그 추가 플러그도 필요없는데 플랫폼 추가 없었음 발견 못했어 그러면 위로가자 돈 없는데 빌려주겠지 40개 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영수증이잖아 자 50만원 줬어요 돈 없다고 하니까 고마워요 뭐야 이 아저씨 집에 가겠다는 뜻 좋아좋아 돈이 없다는 뜻 이거 밖에 없잖아 봄철 과일 따기 투어 봄철 과일 따기 투어 아니 왜 여성이 이용을 아 10명 넘었고 철새 관찰로 단련된 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았죠 자 한명 왔어 한명 한명 이용 어 어우 줄봐 빨리빨리 늘려야 겠다 그치? 아 지금 확인 아까워 여자 중학생 집단이 2호선에 도착 예정 연구 대성공 2호선에 도착 나ają 3호선에 도착 4호선에 도착 네가 명가 그리고 너무..이걸 너무 늘렸나봐요 옆에를 여기를 저거 보고 아이템 발견 화장실 개발 화장실 이제 할 수 있어요 봄철 과일 따기 투어의 효과로 여자 중학생 5명 승차 오케 오오오 좋아요 다타 다타 아 여..여..직장인 여성이구나 비싸먹을..돈도 없는데 회수 회수 회수하고 아 이게 돈이 없지 15원 오케 화장실은 화장실 집에 가서 싸는거지 어? 맡아놨어? 화장실 맡아놨냐고 왜 안지어져 아 됐지 아 여기로 막 가버려 그냥 어어어 빨리 들어가 어어어 어 뭐야 이래도 돼? 육교 하나 만들어야 겠다 빨리 들어가 버리 육교 하나 만들어야 겠다 양쪽에 지하도 할 수 있고 서른들 축하 오케 화장실 생길 줄이야 소소한 지원금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스..오케오케 화장실 했으니까 층 추가합시다 바로 층 늘리기 2층 만들죠 지하는 풀어주고 왜? 있는데? 200원? 아.. 400원 직장인 여성은 왜 이용 안해요? 직장인 여성 아니야? 근데..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매점 하나 아래라도 내릴까요? 아..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매점 하나 아래라도 내릴까요? 직장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할께 화장실 붙여줘. 붙여줘야지 오케이 시청권 70만원 시설복권 관엽식물 관엽식물 여기다 넣죠? 품질이 올라가게끔 오 효과 연결효과 미쳤다 연결효과 리동 연결효과 이것만 되네 어 돈 줄었어요 연구 대성공 겟 소방서 소방서 투자가 대성공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손님 재산이 3 증가 노선 포인트 소방관도 왔어요? 책방에 불 난다면 제가 달려올게요 소방관도 이용객이 생겼죠 시설복권도 생기고 노랑차량을 이런거라도 해라 노랑차량 개발 그리고 돈 들어오고 소방관 수산 아 수산 그거구나 소방관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지울 순 없네 밖에다 막 이런거 지울 수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지.. 지울라고 있는거 같은데 손님들도 레벨이 있고 아이템도 레벨이 있어요 막 왔다갔다 계속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마을레벨도 올라가고 시설에 재고를 채웠습니다 총 5명을 조사한 전국 앙케이트에서 역을 경영하는 대표들은 모두 자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들어가는 지출로 자금이 받아놨다고 합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경영회복에 힘써온 애니윤씨는 자금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점과 주스가게 적절한 시설을 충분히 갖춘다면 장기적인 경영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라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게임들이 있다면 잘 부탁해요 그럼 이만 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린건요 여러분들도 임대시설을 도입해보는건 어떨까요? 오케이 아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침착한 양말님 400원이 돼야지 알거든요 오케이 화장실 반대쪽도 해줄까요? 아 이게 돈이 들어가네 자판기 자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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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쓸것 같죠? 여기다 써야겠다 삼성이 안좋아? 왜? 자판기 자판기 옆에다 자판기 옆에 자판기 화장실 옆에 자판기 있는데 상상 상상 좋아? 어 상상 좋아? 이거 가로막잖아 가로막구리잖아 화장실 화장실 어디야겠다 화장실 뭐 거의 혐오 시설인데요? 아니 뭐 혐오 시설이야 화장실 거의 아주 좋잖아 이거 이것도 하면 좋잖아 화장실이 더 깨끗한데 야 이러면 이제 우리 수익 엄청 올라가겠다 그지? 훌륭한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알바족도 왔어 여기를 거점 삼아 저도 훌륭한 알바 자리를 하나 알아봐야겠어요 시급이 높은 알바 자리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요구르트 알바족 운임도 없 설치된 시설 수가 많을수록 승차율이 높아진다는 소문이 있네 야 여기는 거의 쇼핑센터야 사실상 하이킹맨이 앞으로 세 번 이용하면 레벨업 하이킹맨이 앞으로 세 번 이용하면 레벨업 track 알바족 확인 감사합니다 4 5 하이킹맨은 없는데 9 9 9 10 10 11 11 이 부분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네. 이 부분은 여기 사랑을 많이 받네. 그리고 나 개발하지 않았어요? 누림둥이 완행선이라 누림둥이인데? 엄청 천천히 줘요. 여기도 하나 파줘야되는데. 남자 초등학생 레벨업. 돈 엄청 많거든요. 선물을 줬습니다. 왜 안 올까? 선로 팔 수 있어요. 위층으로 떠서. 아싸 코인. 2층에 플랫폼 어떻게 만든가구요? 2단으로 선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2단으로. 나무벤치의 레벨이 3으로 올랐습니다. 어 여기. 많이 이용하세요. 이용료도 올라가고. 좋아. 연구도 성공하고. 연구도 성공하고. 아이템도 얻었고. 노랑촬영. 대기용 root 수증가. 주스도 할까? 주스도. 여기서 음... 아이템 하나 쓰고 전구 얻고 완행은 구식하고 홍백 보통은 노랑 노랑이 승객수가 더 많고 여성에게 어필하죠 직장인 남성 여성에게 할배한텐 어필을 못하는데 노랑을 하나 껴주자 간격 보너스 이건 뭐야 같은 색으로만 보너스야? 느림둥이에다 붙이면은 같이 느려지지 그럼 여기다 붙이면 안되네? 느림둥이에다가 빠림둥이를 붙여? 이거를? 어차피 이거 이거 그 합치는건 조졌잖아 그럼 여기다가 빠림둥이 넣어? 그리고 완행 여기다가 완행 느림둥이에다 붙이면 여기다가 느림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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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발견 다 느리겠지? 속도가 느림둥이에다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여기를 빨리 파야 돼 또 근데 이거 파기 전에 또 2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도가 중첩이 돼 간격이 2층을 만들어줘야 283이지 빼봐 봐봐 봐봐 차를 덜 실어야지 빠르네 많이 실으면 안좋은거였나봐 많이 실으면 안좋은거였나봐 그럼 필요한 만큼만 실어야겠다 그치? 빼 빠르네 빠르네 얘도 속도 50분쌉 하나 빼도 되거든 좋아 이렇게 줄여야 왜냐면 사용을 많이 안해 한 50%인가 사용하더라고 느린둥이를 쓰는거는 여성인 아니 직장인 여성 사용하라고 느린둥이를 쓰는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속도도 빨라진거죠 10000차되면 10000차되면 그때 늘리는게 봐봐 50%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지 10명 그럼 하나 더 줄여도 될거같은데 그치? 더 줄여 4대만 해 3대 얜 3대만 해도 돼 더 줄여도 되겠네 여기도 더 적어 여성인 편의점이 없대 더 줄여도 되겠는데 8명 까지 쓸 수 있으니까 됐죠? 빨라졌잖아 배차가 열차만 개많이 만들었어 씻 빵 까게 개발 오케이 열차를 많이 달면 그냥 느려지는거 같애 돈 없어 까단 개발 빵 까게 생겼죠? 빵 까게를 빵 까게를 상성이 안좋아 혐오 시설이야 빵 까게 저거 얘네랑 상성이 좋아 입은 숙부분 청국 화장실 여기도 상상이 좋네 아 표지판 이동 이동하고 이동하고 아 답답해 아니 이게 되게 복잡해 이게 클릭이 맨날 거라 아 아 아 아 아 아이튜성 아 아 근데 또 이게 이만큼만 타네 승객이 아 아 시간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내지 오빠 바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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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줘 그리고 여기가서 효과 받고 그리고 이거 받아 같이 받아주면서 왜? 층이 뭐야? 1층을 못해? 2층을 못해 얘도 떨어져? 아 매장 2층을 못해 아 정신없어 4명 얘 시너지 빵과 시너지 빵과 시너지 빵과 시너지 그리고 관엽식물과의 시너지 그리고 관엽식물과의 시너지 자판기는 시너지 없네 야 이렇게 나오면 미친 시너지 오케이 나무벤치 어? 시너지 으 안 이쁘다 음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너지 없는데요? 아 안어울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못쓰잖아 시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시너지 하고 싶은데 아 시너지 오케이 6명 더 줄어든거 같다 완성 이용료 업 층이 아니야 이거 옮겨주면 좋아 옮겨주면 좋아 회전해도 안될거야 요 시너지랑 요 시너지랑 있으니까 잠깐만 요 시너지는 요 시너지랑 있으니까 요 시너지 때문에 요 시너지 빼 장실로 보내 요 시너지는 요고 요 시너지랑 요 시너지랑 좋단 말이야 그죠? 얘랑도 얘랑도 좋아 얘네도 와 미쳤다 요 시너지 보여요? 요 시너지? 근데 요 시너지가 또 얘랑은 연결이 안되있네 그러면은 벤치로 요 시너지를 해주면은 상상상상 함께 그래서 얘는 자판기랑만 시너지 이 시너지는 없죠? 자판기랑만 시너지 자판기랑만 붙여줘 오케이 미친 시너지 그리고 연구 연구 결과 보고 오케이 주스각에 미친 또 만들어 주스각에 미친 시너지 다형도 갈래 오케이 자 지시 어 이거 개발해봐 너는? 화분 개발 시너지에 환장하란 말이야 시너지에 미쳐 미치라고 시너지에 오케이 화단도 개발 걸레도 없고 했고 자 선배 비서에게 받은게 있습니다 돈도 받고 오케이 그럼 또 만들어 뭘 만들어 아싸 그럼 어떡해 층 만들어 층 이거 손님 목록 오케이 행동 아이템 박스 봐둬 추천권 사용해 그래서 플랫폼 만들어서 아니 그거 만들어서 플랫폼 말고 그거 만들어서 빵집 올려 장비전용 장비전용 경영 건축 층설 뭐였지? 건축개발이었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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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죠? 어? 멈춰 멈춰 시간 멈춰 멈춰 여기 없어졌어 일단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뭐냐 화단 미친화단 시너지 시너지가 환장하라고 뭐야 왜 시너지 없어 어? 어? 아니 시너지 어디갔냐고 어어? 어? 아? 시너지 어 시너지 그래 음료수와 시너지 아 아 음료수와 음료수와 시너지 안 좋네 빵하고의 시너지가 있네 요거와의 시너지는 없네 똥칸하고 시너지는 있는게 하나도 없네 빵집 주스 올리자 그래 그리고 매점은 빵집 자리에다 매점 올리고 팔리긴 팔려? 빵집에다 일단 이거 넣어놓을까? 다용도 벌레랑 나중에 올라가면 활약하니까 똥칸하고도 넣고 시너지가 진짜 뭐야 이거 똥칸하고 시너지 똥칸하고 시너지 시너지 뭐야 이거 똥칸하고 시너지 여기다 하자 다운 어 내려가네 오케이 오케이 기본 버프가 있나봐 세명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아 밤이랬지 화장실은 전체적인 그게 올라가요 운인비가 전체 운인비가 올라가 벽 연장 벽 연장 이게 왜 안될까? 층 추가 층 늘리게 됐다 늘려 2층에다 만들까? 2층에 만들어 결정 플로어 플로어로 만들어 오케이 여기다가 빵 만들어 오케이 빵하고 주스 올려 오케이 뭐 주스는 미리 만들어 놓자 주스는 미리 만들어 놔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할까? 신나지? 만들고 살짝 살짝 얘를 가운데다 박아 시너지가 이렇게만 있네? 왜 이렇게? 오케이 올라왔어 오케이 여름? 여름 되면은 자 자 시너지 시너지 여름 되면은 바꿔 뭘 바꿔? 감시 바꿔 감시 바꿔 어? 할 수도 있네 이거? 뭐야? 여름으로 바꿔 남자아이 너? 너 일단 냅둬 여름 모아 알바족 소방관 소방관 누구 줄까? 회사원 회사원? 가을? 할배 할배 하나 드려 할배 없잖아 그치?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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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줘 좋아 됐다 할배 한번 하고 품질 올라가 와 미쳤다 미쳤다 재고 채워지고 오케이 연구 결과 화분도 개발 오케이 멈출 수가 없는데? 나 이거 아 이거 카이.. 그래 카이로가 이거야 멈출 수가 없어 이거 한번 시작하면 연병 시작이라 뭔데 이거 얘가 레벨이 높잖아 연구원 슬로츠인가? 레벨아? 걸레? 건레? 그래 Beh 만족도록 오른다? 별론것 같은데? 개발해 개발해 벤치수 오케이 쉬운거부터 해 쉬운거부터 뉴스도차 회수 오픈 오픈해 오지근 돈 못 먹을까봐 호들갑? 저 뭘로 보시는 겁니까? 울렸어? 아직도 안 울렸네 원거래 손님 잡아라 먼 온천이나 가까운 비행장 매일 행선지가 다르니 표 가격도 다르겠죠? 멋진 차량을 이용하는데 돈이 더 드는건 당연지사 그런 차량들을 구비해놓으면 무심코 비싼 표를 사지 않을까요? 라고 열변을 통해 봅니다 봤어 코인캡슈 그래 화분 시너지 시너지 알지? 두개?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정말 좋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유치원생 왔다 그 근데 낮인데도 이용을 잘 안해 어? 많이 붙여야 되는 거 아냐?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한 명 더 붙일까? 하나 더 붙이죠 꽉 참아야 돼 또 꽉 차자 주변 투자는 돈이 써야지 돼요 하고 싶은데 못해 레벨 업 레벨 업 되간다 되간다 이거 되면은 빵집 올릴게요 뒤졌다 새로운 층 계단 설치 플로어에는 보다 많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꼭꼭 정차선 어? 정차선 오케이 노선 발견 층 2층 2층 1층 꺼 건축 계단 설치 정차선 스.. 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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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장소를 빼야 되는데? 화분 두개 빼 화분 이쁘게 해놨는데 돈이 없어? 하고싶은데 해 그냥 그만와 머리아퍼 아 품질 다운됐잖아 내가 이쁘게 해놨는데 아 내가 시너지 다 해놨는데 아 품질 떨어진다 아 내 시너지 잠깐만 밀렸어 지금 못 멈추나 이거 왜 지랄이다 이거 진짜 지랄이다 이건 아냐 왜 왜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내 시너지는 내 시너지는 내 시너지는 여기도 빼야되 그러면 아 아 품질 떨어지잖아 시너지 내 시너지 내 시너지 내 시너지 내 시너지 막어 길 막어 다시 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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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시너지 하고 싶은데? 하.. 시너지 시너지 실패 뭐야 뭐냐고 왜 시너지 안되냐고 뭐야 이게 이건 일단 위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플랫폼 증설?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아 짜증나 3개 오케이 노선 선택 꼭꼭 정차선 하씨 하나 또 파야잖아 아 너무 화나 시너지가 안되는데 받아서 뭐해 자 여기에 상세 상세 시너지 시너지 오케이 품질 올라가자 시너지 아 주스 까기로 못하네 주스 가게 아래다 하자 오케이 연구원 오케이 뭐야 소방관이잖아 어? 이거 아 이거 시너지 시너지 하아 미치겠다 시너지 아아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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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싶다 하나도 안시너지야 너 그냥 꺼져 너 그냥 꺼져 아씨 어떻게 아 이거 멈추고 하고싶은데 상상도가 항상 몇번 오케이 그리고 해체 해체 개발 해체 꺼져 다 꺼져 그리고 쭈스 가게 왜 아 돈이 없어 나 여기 돈이 없냐 셀치 축하 지원금 쭈스 이걸로 쭈스 가게 열어 뭐 이렇게 하나 다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쭈스 가게 같이 시너지는 없지만 일단 지어 피버를 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버 나중에 오케이 개발 아 미치겠네 미친듯이 밀려오네 슬스 슬스 슬 학생 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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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좋아 지금 두고 슬스 드니스 미친듯이 neighbour 스마일 이거 봐 아트롤 이거 봐 뭐 아 으 아 아 다 봐라 아 음료 메이커. 그래. 들어오고. 피버 나중에. 피버 나중에 하고. 차량 도감. 오케. 청백 차량. 오케. 속도 엄청 빨라. 오케. 다섯 명. 오케. 노랑 차량. 이거 오케. 오 이거 이거. 노랑 차량 대신 청백 차량 하면 돼. 오케. 그지? 경영. 차량 편성. 이거 느림둥이요. 편성. 아니지? 편성 완료. 여성친화. 여성친화. 대용량호. 대용량호. 이거. 배치를. 노란색으로 빼. 오케. 2호선. 됐죠? 여성친화. 대용량호로. 이걸 보내고. 오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하고. 나 떼면. 피버. 터뜨립니다. 다 받았는데 쓰지 못하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무벤치였나? 아. 쭈스 가게. 아. 쭈었잖아. 내가 지금 다. 그. 시너지 다 해놨는데. 아. 쭈스 가게. 아. 아. 낮 때문에 켜야지. 낮인가? 지금 낮인가요? 아니. 야. 일곱시. 여덟시. 보험설계사도 오고. 오케. 아니. 시너지가 없잖아. 시너지가 없잖아. 주스 가게. 이거 해봐. 해봐. 하면 뭐해. 시너지가 없는데. 잠깐만. 잠시만. 이거 늘려야 되는데. 시너지가 없잖아. 늘리고 싶은데. 여섯 명. 어째 사람이 다 안오는 것 같다. 나 때문에 이거 터뜨릴게요. 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살. 아. 살. 맞아. 잠깐만.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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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터뜨려.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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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쌩쌩둥이호? 몇 개야? 여섯 개? 오케이. 편성 완료. 그리고. 느림둥이호는 아니고. 대용량 호는 느림둥이호랑 합칠까? 어? 보통인데 5명 아 이게 더 대용량이네? 저용량이네? 집이 몰라고 그럼 여기다 느림둥이 용어에다가 배치하죠? 집이.. 빨강둥이랑 파랑둥이 단어 됐다! 어때? 여섯개 만들어 좀 느려져 간격이 좀 느려져요 마..말도 안되게 느려져 흠 빼는게 낫나? 108번 8명이 108번 3배.. 아까 3배 늘어났죠? 3,8,24 그럼 똑같은거 아냐? 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M 까지만 붙이면 20명 3,8,24 이게 더 낫죠? 느림둥이요 여기까지 됐다 됐다 지삐올라호 지삐올라호는 이게 친화적이야 사람들한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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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왔다 여름 그러면은 동양 주사 타깃 여기서 동양 주사 타깃 빼 여름으로 바꿔 여름으로 바꿔 빼 여름 없어 고 그리고 여름 다 올라가죠 아..건축 떼야되는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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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주사 타깃 아니 이거 차 바뀌고 차 바뀌고 오 오케이 미션까지 하고 지삐올라호 쿨 돌려놓는게 이득이라고? 점심에 하라고 했거든? 최대 3개까지 자 이거 가고나세요 가고나세요 오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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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아아아아아아아 다 타 다 타 와아아아 어 어서오세요 와아 타 비버의 정체는 아유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연휴를 물으니 늘 가보고 싶었는데 주목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유행을 잘 타야죠 미쳤다 신안산이야 미쳤다 잠깐만 엄청 귀엽네 미쳤어요 피박 터트렸어요 못 막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시너지 정비합니다 오 나 어렸을때 하던 슈퍼패미콘 게임 그래픽인데 얼마전 탔던 열차의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연구원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미친 조금로 잠시만요 연구원 그럼 나 네명 아냐 역장이 되는거야 네 어 연구원 어딨어 바꿀 수 있나 아테리움? 아테리움? 아테리움이 뭔데? 몰라요 몰라서 개발하는 중 미친듯이 온다 미친듯이 와 어? 야 이거 컴퓨터용으로 바꾸면서 멀리 보게 해놨네 미쳤다 미쳤다 이게 피버지 제법이야 이 역이 꽤 우수한 역이라고 들었습니다만 50명을 넘다니 임금님이에요 코인을 하사하겠습니다 코인? 임금님이 코인도 줘 코인 지금 받는거 맞아? 그 코인 아니야 흫 디디디디디 아이디어? 응 아이디어 이거는 딴거 만들때 쓸 수 있어요 세일한다 세일 옛날 세일해 응 어 요즘 사놓을까? 이거 많이 사놓자 임시 알바를 살면 먼지떠지가 필요 없잖아 제가 손으로 하면 되잖아 어디? 아 이거? 응 임시 알바는 근데 이건 뭐야? 월지출 월마다 지출하는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예 직원한테도 장착해 다음엔 jed wish 다해 ktx같은것도 올 수 있는거야? 예 아이디어 이렇게 는 빨리 악 building 주식을 해준다고? 지금? 응 돈 받음 허허 헉 애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주식 투자 성공했어 미쳤네 도전 아 서순 만족업은 뭐야? 모르겠어 시설에 쓰이는 아이템입니다 이걸 붙인 시설은 사람들이 만족을 잘하는데 사용할 장소를 정해보세요 야 저 신문 파는 매점 오던만이다 요즘 없잖아 무조건 샀었는데 막 시내 21 이런거 괜히 심심해서 왜 그러나 요거 요거 오케 하 이거 시너지 다 줘야되는데 아 이것도 다 지어야되는데 빵집? 델리만주집 지어야지 델리만주 근데 자리가 없어 이거 다 부셔버릴까 이거? 자판기 이거? 역을 넓힐 얘네들 다 부셔버릴까? 자판기는 있어야지 이거 안내펴? 안내펴 꺼지라해 꺼져 어 여기가 어딘지 뭐 뭔 상관이야 나 요즘 지하철 타면 느끼는거 있어 내가 여기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냥 문득 정신이 차려지잖아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 데도 안 써있어 왜건줄 알아요? 왜? 이제 그 앱으로 다 확인하니까 없앤듯 아니 그래도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나와야되는거 아닌가 옛날엔 앱으로 확인 못해가지고 옛날엔 앱으로 확인 못해가지고 아 방금 시무룩하신거였어요? 아니요 해야..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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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이선생님이 언제 오신대? 6시 오오오오 시너지 시너지가 안좋고 저 올려놓고 여기다가 열탈을 3장짜리네 플랫폼을 증상하자 아 돈이 많이들어 여기있는거를 일단 써야돼 주스 가게? 아니 자판기가 옆에 있는데 주스 가게라니 빵 가게 붙어놓자 맞아 실제로 빵 가게는 하는데 층이 안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실제로 주스 가게랑 자판기랑 안좋아서 상상이? 그러네 서로 그래서 요거를 띄워놔야 돼 주스 가게 옆에다가 빵 가게 아니 빵 가게 2층에다 하면 안돼 덜리만주 가게 덜리만주 가게 이거 2개밖에 없어 만주가게 없어? 아 만주 먹고 싶다 이창 연..이..이.. 연장하려면 삼..삼백원 들어 도구 이렇게 이런거는 신나지니까 도구 꾹꾹… 쓰리톤은 없니? 짱? 아무것도 없어 다행이네 꽝꽝꽝꽝꽝이 넣어 놓는게 좋고 빵까기 할라면은 위에다 뚫어야 돼 돈이 없는 여기 이름이 뭐야? 옆 신안산역 신안산이요? 진짜 있어요?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요즘에 역이름에다가 그거 알아요? 공모하잖아. 적절하고. 아니 기업들한테 팔아서 기업이름이랑 대학교 이름 들어가. 그러니까 돈 없어서 공모하잖아. 그니까 미금역도 분당 서울대병원 원래 그랬나? 그 뒤에 뭐 가로를 치든 뭐 어떻게 해야든 뭐 해가지고 어 좋구요. 이거 저장하고 일단 나가고 그럼 지참에 저기 강동역 사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도전 중이었던 미션이 끝나버렸습니다. 미션 실패. 자 인구 늘었고. 피버 이제 이렇게 끝났나? 피스 제거 끊었고. 디스. 아트리움 개발. 아트리움 뭐지? 아트리움이 뭐지? 레벨 업. 아이 얘도 그거 레벨 업 시켜줘야 되는데. 빼버렸어. 안 Até.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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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휴대폰. 여행. 야옹. 파란 윤다. 이거를 음 이걸 눌러줘야 돼 딴짓 못하게 손님의 생태를 쫓아라 집에 가는 이유 아 돈이 없고 약속이 없고 마을로 가고 체력 소진되고 개점 시간이 아니고 돈 받고 지금 인상적인 역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산도 이제 질려서 앞으로는 역을 오르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곳에 역이 있으니까 하이킹맨도 왔어요 할배의 하이킹맨 지금 요게 있는데 좋아 요걸 하나 더 증설하면은 돈이 들어와서 역연장 그리고 그것도 늘려야 돼 할배 그걸 늘려야되요 옆에를 지금 이걸 다 못놓거든 아니면은 여기를 다 빼고 집중 왜 뚫어 2층에서 1층 보게 랩 뭐야? 벤치 장소가 없잖아 벤치 근데 벤치 이거 하는데도 다시 하는데도 돈 들어가는건가? 아까 막 이거 하니까 돈 들어갔는데? 부시고 지으면은 돈 들어가네? 자 이렇게 손님도 요정도 차고 이거 봐 능률어 이거 막 막 지나가 집 돈 얻고 이거 주세요 이건 뭐지? 아 화장실 아이씨 똥간 아 똥간 옆에 있으면 안되지 아 그니까 시너지가 안좋잖아 똥간 꺼져 어 아 똥간이 문제야 어 재모집? 레벨 높으니까 품질이 쉽지 품질이 쉽지 네 아 똥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어 뭐가 없네 그리고? 레벨업 재판기 이용력 하도 막 설치했다 뺐다 설치했다 뺐다 해가지고 별로 안좋나봐 해볼게요 벤치 시너지 시너지 아 둘하고 시너지가 있는데 요거 한칸씩 내리자 요거 한칸씩 내리자 한칸씩 내리자 아 얘 시너지가 있어 이렇게 얘는 서로 시너지가 없거든 여기에 벤치를 시너지 미쳤다 어 이거 봐 효과 이거 안좋은건가? 색깔이가 안좋은.. 색깔인데? 크아 여기다 여기다 벤치 미쳤다 근데 돈이 없어 자꾸 설치했다 뺐다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화단을 화단이 다 전체적으로 그거거든요 요기다 해 미친 시너지 어쩔거야 뒤지는거지 오케이 운이 뭐 봐봐 미쳤지 그래 이게 시너지야 여기다 벤치를 딱 박아놔야돼 아 여기는 괜찮아요 화단은 괜찮 아 벤치가 여기 있었네 그냥 옮길걸 이게 진짜 똥깐이 진짜 별로야 야 이거 벤치 하나만 놔둬 그치 너 일로와 그냥 다 여기다 옮겨 똥깐이 버려 그냥 아 재고 떨어진거 보험 제기했어 50명 아홉명 일도 아이고 파란 융단 오케이 머리 위에 별은 제가 감시하는거에요 감시하는 사람 스톡 스톡 개발 스톡에다가 화장실 옆에다 붙여주자 얘는 시너지가 그렇게 되어있는거 같아 아이고씨 화장실 여기다 붙여버릴까? 미안한 얘기지만 2층은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 옆에 만들어 똥깐 가려면 건너가서 가라고 그냥 왜냐면 똥깐길엔 똥깐길에 묻혀야지 어 손님 많이 늘었어 보는 재미가 있죠 똥깐 멀다고 한다고? 필수 들어오는 돈은 더럽게 적어요 설치는 막 백얼마씩 들고 내가 처음에 너무 막 낭비했어 막 내가 왜냐면 그걸 몰라가지고 설치했다 부셨다 설치했다 부셨다 막 이랬거든 이 게임 유료에요 만..만일천원 나중에 여기도 막 개발시킬 수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죠 많이 올랐을거야 그래 야.. 인구.. 명랑.. 명랑마을 천팔십.. 명..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게요 가을 레벨 6 차량.. 어 차량 세일하네 지금 제일 급한거는요 그.. 라인 하나 더 뚫는거에요 라인 지금 이거 세일한대 아.. 지금 괜히 샀네 이거 이거 가을로 다 바꿔 가을 과장 없네 없네 그냥 여기 싸우면 하차 26년 이게 뭐야? 하차 26년이 노인인데 과장이네 만년과장이네 건축 아우씨 파란 요리다 이거 봐 한번 해볼까? 이동속도가 빨라진대 아아 이쯤에.. 이쯤에 갈까? 무조건 여기는 지나가야되잖아 그치 아 이거 암.. 여기 여기 무조건 지나가자 무조건 똥깐을 가면 이렇게 여기 여긴 무조건 지나가자 이렇게 갈려나? 깔아보자 아아 왜 55원이 더 드냐? 은근슬쩌? 이거 깔아 오픈 이것도 눌러줘야돼 빨라지나 볼까요? 봐봐 할배? 만년과장하라 할아버지 돈내고 쌩 유명인도 나왔다 오케이 유명인도 오고 가을인가? 겨울이에요 유명인 돈 많다 유명인 3,000원 있다 유명인 구경하자 유명인 돈 많고 아이티 회사원 돈 많고 얜 돈이 없네 우유 많다 남초 레벨 4라서 여자 중학생 봐 여중 봐 도전 도전 돼야지 매출 달성 얘는 좀 높고 소방관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유명인으로 바꿔 유명인으로 바꿔고 얘는 아 좀 나오면 좋은데 돈이 아이티 회사원 높았죠 레벨 낮은 애를 좀 올려주는게 좋나 얘 레벨 4니까 애들 좀 바꿔줄까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나쁘지 않았거든 아까 레벨이 3이네 레벨 1인 애들을 키워주자 그러면 하이킹맨 쓰레기통 개발 아 돈이 없어 개발하고 싶은데 이게 없어 3 3 3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연두차량이 3 3 4 그죠 마이너스도 두개밖에 없는데 여기도 두개고 근데 이게 느린가보다 속도 14 여덟명 아 13명 태울 수 있어 13명 연두차량이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근데 돈이 없거든? 플랫폼도 깔아야 하고 열차도 지금 세일할때 지금 사야되는데 아 아 지금 사면 개꿀인데 옛날에 비쌀 때 막 잔뜩 샀어 그것도 모르고 이게 엄청 늘릴수있다 이게 엄청 늘릴수있다 이게 엄청 늘릴수있다 그래서 공중전화도 쓰게하고 화장실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거 선로를 더 깔려면 돈이 있어야돼 300원이 더 필요해 아 계절 이벤트를 실시할까요? 아 돈이 없어서부터 인구는 마른데 근데 이게 카이로 게임이 다 그렇듯이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냅두면 결국 깹니다 어깨 시스템이 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됩니다 어깨 시스템 기다리고 돈이 없고 말게 그래서 이제 이게 카이로 시스템 특징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한테 정들기함 이런거 발견 이렇게 아 근데 주레기통 하나 설치할까? 주변 이용료가 올라가는 설비 근데 쭈레기통 쭈레기통을 설치할 것까진 아닌데 자리가 없는데 쭈레기통은 똥깐하고 시너지죠 자리가 없어 이게 이래봬도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이미 여기도 여기를 더 뚫어.. 뚫은가 해야돼 2층을 너무 급하게 올렸나봐 빵까기 하고싶어가지고 어 여기도 이게 두칸밖에 안돼 유명히 그래 레벨 빨리 올려서 선물을 받아야되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래 이렇게 초반에 봐봐 봐봐 얘네들 레벨이 지금 1일이잖아 1인네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레벨 빨리 이렇게 넘겨서 레벨 넘겨가지고 그걸 해야돼 얘네들 선물받아야돼 고맙다고 할때 초반에 그걸로 해야되는거 같아 회사원도 선물 주겠죠? 그쵸? 그렇게 이주제 네..네 번째 이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주라면 마을에서 역을 이용해 이렇게 매상에 공헌을 한다군요 이렇게 레벨을 부터 올려놔야돼 내가 이케 이 별은 내가 이제 그 여덟명 중에 찝어가지고 좀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하이킹맨 이렇게 가고 오 여기 하이킹맨이 한 명이 아니고 부류를 뜻하는거 같은데? 그쵸? 두꺼운 반대적으로 더 많은 시켜먹고 한 대회 떼어 바이킹맨이 우리TIME 이러하니 반응 빠른거 다섯명 들어가지만 빠른거 사고싶다 추천 어디다 할까 볼께요 상세 26 28 돈은 어디 나와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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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 몰라호 지피 몰라호보다 더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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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피 몰라호를 빼 빼고 여기다 붙이자 지피 몰라호를 해체 지피 몰라 헤체 나.. 낮음급회에 낮음급회에 집비몰라를 붙여 그리고 아 완행이네 이렇게 하면 얼마야 26이고 빠르잖아 근데 승객은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네 아 몰라 이걸로 바꿔 잠깐만 178분이예요? 어떻게 이거 어때 더 빠르죠? 낮음급회에 느림둥이요 느림둥이요 빼 이제 얘는 같은걸로 해가지고 빨라고 좋아 이제 여기 마지막 운행입니다 구경하시고 이제 낮음급횡호가 이제 바뀌었고 얘는 이제 좀 팔아버리면 좋겠는데 못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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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이 안써요 근데 돈이 안써요 흑자라매 저번 회사는 손님의 귀가 유형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시설이 전체를 탑승해버려요 라고 레이싱게임을 하면서 장작 6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바나나 껍질을 피할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님의 움직임을 잘 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봅시다 자 거리가 멀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쌩쌩 쌩쌩 지역을 만드나봐 여기가 머니까 멀면 이용을 잘 안해 그니까 여기 똥깐을 여기다 놨다는 거는 미친거지 사실상 똥깐하고 바꿔야지 어 뮤지션도 왔어요 신국 아이디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좋아 잘 왔어 뮤지션 봄 레벨 1 돈 많은데? 3400원? 회사원이야 바꿔 아 돈.. 돈통이라니요 쓰읍 회사원 꺼져 좋아 쓰읍 돈이 안된다 자 좋아 배차가 빨라 소방.. 소방원도 있고 얘네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면은 하이킹맨 하이킹맨 부류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 세 번 나타날 수 있고 연구원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저를 연구원으로 고용해주세요 연구원도 이거 해야되거든 요것도 연구원은 바꿀 수가 있을걸? 유명인도 엄청 많으시죠? 유명인들이 무리가 무리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런데도 만들어야되네 여기를 내가 못.. 여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넓..이렇게 이어져야되는데 여기.. 연장..여기는 안되고 그래 여기 연장돼 아..아..여기까진가보다 여기는 먹는대고 뚫을거면은 지하를..어떼..못뚫래? 지하가 안 뚫리네 역연장이..지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2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돈은 요거 매점 위험하게 하고 돈은 요거 매점 위험하게 하고 돈은 요거 매점 위험하게 하고 여기에 400원 들었지 여기에 400원 들었지 2층에다가는 이미 내가 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긴 빵가게를 위에서 와야돼 여기 빵가게를 위에서 와야돼 2층 확장하려면 여기도 300원이 들어가요 4층에다가 5층에 차이가 다른라 2층에 2층에 타겟에 상한을 올립시다 손님 레벨 상한을 드리자 상한을 올리는게 뭐야 레벨 상한에 이른 손님이 계시는군요 아아 아 이사람이 막혀서 레벨이 이 사람을 올리는게 맞아? 이따 올려 비싼 사람을 올려야되는데 나 지금 급행어 돈이 너무 안보여요 이거 처음부터 할까? 이제 우리 알잖아 처음부터 할까?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2층 버리고 그리고 하나 뚫을때 그거부터 뚫었어야돼 그.. 열차 세이브하고 하나밖에 안되네 세이브 2층은 2층은 응 넌 눈 까고 빨간 까고 연장 연장 1층 연장 1층이 가까우니까 계속 SPEAK 지사 지사 후 proximity Rog 나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신안산역 끝 처음에 돈 진짜 많이 주거든 아 역을 3층까지 만들 수 있거든 지하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좋잖아 아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신안산역 웹보너스 조건 이건 뭐야 뭔 차야 처음부터 밖에 없구나 안녕 전철이 반가워 역설비 오케이 나 알아 이제 꺼져 시설 정보 순위목록 오케이 초딩 천원 천이백원 천구백이 오십원 오케이 회사원 세대를 공략하자 감시하는거 안나오고 도감 오케이 개발 오케이 행선제 안내판 오케이 오케이 이때는 되게 싼데 왜 점점 비싸질까 오케이 밝은 부분 오케이 여기 자판기인가 여기다 하자 벽에 오케이 오케이 나무벤치 요것도 공중전화도 돌려 돌려서 오케이 오케이 돈싸 돈 처음에 많죠 나무벤치 벤치는 시너지 관엽식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시작 좋아 여기 벤치 하나 있으면 돼 왜왜냐 입구는 입구는 인정 안해줘 어차피 벤치 여기다 하나 해줘 처음에 경험지 쌓아줘 오케이 좋아 마을 레벨 올라가면 시설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 있나봅니다 배치를 바꿔주세요 연장해봅시다 연장하면 돼 오케이 끄트머리 요쪽 연장해 요쪽 오케이 50원 연장하기 때문에 시계마크를 눌러서 하면 돼 코인을 이제 주고 이마에 붙어있던 코인을 줬으니까 바로 완료 초반에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오케이 매점 설치 오케이 바로 가 우린 알고 있어 그치 자 매점 설치 공간 좀 차지하지만 여기다가 여기 여기 하나 띄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걸 이용을 못 한다고 아 이거 오케이 임차인이 필요한 시설이 있네요 임차인 모집 마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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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열차가 짧아요 열차 길이를 늘린 권한을 맞췄습니다 오케이 열차 길이를 늘린 권한을 열차 길이를 늘린 권한을 열차 길이를 늘린 권한 편성 바꿉시다 여기 눌러서 편성 자 여기 완행이 하나 있죠 완행을 붙여 오케이 나머지가 있는데 붙이는게 맞나 147번 1 1 2 2 3 2 2 2 3 3 3 4 4 4 5 5 4 5 5 5 5 5 5 6 6 5 5 6 6 5 5 5 6 6 7 7 7 8 9 9 9 9 9 9 9 10 9 7 9 9 10 9 10 10 12 43 이렇게 할까? 속도가 줄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 쭈네? 이렇게 해도 그럼 이거 이거 쓰는게 알 것 같은데? 좋은거? 섞는게? 그죠? 아니면은 보통을 하나 더 사 여기서 어때? 그럼 붙잖아 구독 감사합니다 제목은? 특징이 뭐지 이거? 어 어 노인학생 노인학생어 도망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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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구색이 갖춰졌으니 잠시 손님을 지켜봅시다 어 이거 띄워주고 자판기를 하나 꼼짜로 줬네 아 손님 훔쳐봐야되는데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손님 훔쳐보기는 메일박스입니다 공중전화 설치 오케이 돈도 받고 이게 초반에 돈을 많이 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난 돈이 중요한 줄 모르고 막 썼어 맞죠? 그럼 잡아봐 시너지 시너지 보자고요 저 시너지가 있죠 얘네랑 그죠? 얘네랑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너지 요거 관엽식물하고 시너지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너지 그리고 얘는 벤치랑 요거랑 시너지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자판기를 뽑고 이렇게 시너지 그리고 자판기는 꺼지고 시너지 있어? 시너지 없잖아 넌 자판개는 자판개끼리 시너지 있으니까 빼고 그리고 관엽식물이 개찰고르 나서는 손님이 있군요 오케이 손님을 지켜보고 난 지금 시너지에 미쳤어 지금 자 효과 효과 서로 효과 그치? 여기지 두 개의 효과 공중전화랑 여기에 시너지 미친 시너지 좋다 이게 환상의 시너지다 끝이야 이건 이거야 내가 만들어낸 공식 공중전화와 관엽식물과 여기에 시너지 요것과 요거의 시너지 요거는 따로 오케이 미쳤다 끝 레츠고 매점설치 축하 소소한 지원거도 받고 뜯어내고 신신안산역은 시너지에 미쳤죠 시너지로 시작해서 시너지로 끝나죠 손님에게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 레벨도 빨리빨리 올려줘야되요 오케이 돈 잘벌고 선물도 주고 똥깐도 버려버려야되죠 구석탱이로 아이템도 얻었으니 팍팍 써봅시다 아이템박스 랜덤으로 획득 이거 전구 전구받고 똥깐식 그래 똥깐은 근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거든 똥깐은 그래서 똥깐은 구석에 처박아놓고 전체 좋아지게 하는거야 그냥 완전 전체버프야 전체버프 똥깐은 그니까 있긴 있어야돼 똥깐 사람을 고르는건 없네 그리고 건축 나무벤치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럼 어때 우리가 해야되는건 뭐야 하나 더 늘려야지 그치 시설을 설치할때가 이제 없잖아 바로 개발이지 여기 현장 그치 미친거지 이거 보고 개점인사 받고 펌프킨 자 먼지떠리 받고 데뷔도 받고 데뷔받아서 어떻게 해 장비 아이템 픽더픽님 1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얘가 상세 안돼 얘도 박아나 품질이 막 올라가죠 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꼭 한번 들려주세요 유명가게가 개점했나보군요 자 그리고 아 여기 펌프킨의 상점 이런거요 안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이상케이스 아 총쌍 부스터 일단 요거부터 지어 일단 요거부터 지어 왜 연장 안돼 아 했구나 하고 있구나 이거 바로 해 초반에는 굴려야돼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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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펜치는 뭐랑 시너지 두개와 시너지 그쵸 시너지가 되려면 두개와 시너지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다섯인데 아 시너지 시너지 즐기고 싶다 시너지 어떻게 즐길 수 있지 이렇게만 즐겨? 알았다 알았다 일단 역은 연장해야돼 걸어놔야돼 걸어놓고 이거 만들어지면 이거 만들어지면 이렇게 코인받고 잘 만들었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누기로 빼 요 시너지 오케이 아 얘가 안되네 요 시너지가 안되네 요 시너지 오케이 요거를 요 시너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요 시너지로 가는거야 봤어요? 환상의 시너지 봤어요? 요기 가로막아도 된다는걸 이용 환상의 시너지 뭐 그럼 얘는? 얜 어때 이렇게 환상의 시너지 3개의 환상의 시너지 얘는 벤치랑 요거의 시너지니까 벤치랑 요 관엽식물의 시너지 그리고 요기에다가 얘는 관엽식물과의 시너지 됐죠? 됐죠? 미쳤다 미쳤다 이거 시너지 미쳤다 사방신권이지 미관도 신경써? 닥쳐 이렇게 하는거야 한번 임대료 해소하고 이게 시너지지 시너지하고 요거랑 요거랑 바꿀까? 어차피 요 시너지가 이어지니까 이렇게 굴려 일단 요 시너지로 굴려 그리고 아직 안나왔어 나오기만 해봐 바로 시너지야 나오기만 해봐 바로 시너지 봐봐 처음 시작이 말도 안되죠? 이게 시너지야 처음에 시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거잖아 자 전구 회수해버리고 오케 바로 회수 자 이거 시너지 있나요? 오케 시너지 있다고 함 크린캡슐 여보 멈춰놓고 나 진짜 이거까지 하기 싫었는데 야 카이로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 자 캡슐 캡슐 봐봐 여기 시너지가 다시 여쭤네 오케 어 보육원생 왔고 오케 잘 왔다 자 요거 이따 저중에 든 생각인데요 지정해보세요 타겟을 좁혀서 이용해봅시다 아 타겟을 좁혀서 자 표지판 표지판은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뭔가게지? 가게와 벤치가 시너지 벤치가 시너지 상섬도가 이게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치사하게 매점이 매점이 그리고 매점은 매점은 당연히 벤치랑 관엽식물 관엽식물하고 시너지 관엽식물은 공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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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시너지가 있죠 그리고 자판기는 자판기끼리 시너지 끼리 시너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 안잡혀 안잡혀 표지판과 매점 벤치는 삼각 시너지 매점에서 관엽식물 관엽식물은 공중전환 관엽식물은 두개에다 시너지 자판기끼리 자판기끼리 시너지 이렇게 나눠져있죠 꼭 시너지 챙겨야됩니다 시너지 챙겨야되고 그리고 지켜보는거 지켜보는거를 어 잘해야되요 지금 겨울 타기 변경 타기 변경 타기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키우면 되니까 처음에 이것도 몰랐어 막 지정하면 되는데 얼라를 빼자 얼라가 돈 있겠어? 이렇게 하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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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돼있더군요 연구원을 불러봅시다 자 연구원을 불러 연구원을 불러 돈도 받고 아 그래? 나 노망주어였네? 연구원 비싼거야 비싼거 안양ui 가장 연구원 최저 지시하게 지시하기 노랑차량 파란띠차량을 개발하는게 나아 노량차량 노랑차량은 별로 의미가 없어 바로 차량 파란띠로 가자 설비개발 쥬스 가게가 똥칸 똥칸개발 똥칸 똥칸 어떠하지 똥칸 저기다 처박아야 되는데 똥칸이 똥칸은 이쪽에 처박하면 안되고 맨 끝에 이쪽을 처박아야돼 똥칸 개발하고 쥬스 개발 오케이 쥬스 개발하고 쥬스 개발하고 아 완행선 생겼습니다 오케 내가 똥칸을 두개나 만든게 큰일이었어 명랑 완행선 오케 노선 역건물 증설 오케 전구도 봤고 증설 여기다 플랫폼이죠?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노선이 하나 생기죠 협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전구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줘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침 후원하고 있는 퀴즈 방송에서 많은 전구가 보였으니 들이지요 이 할비의 손녀야 노선 자 노선 운임이 운임이 비싸면 얼라드를 위한 차를 만들어야겠네 그치 여기 운임이 비싸면 얼라드를 이용을 못하잖아 차량 편성을 일단 하고 근데 이게 얼라 얼라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건데 그러면은 붙이고 붙이고 hvis 여기를 한 벗고 하나 더 사라고 하고 아 노망주호랑 이거는 이것도 노망조인데? 이름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이도 됐어 그러면은 요거로 바꿔 1호선을 노나이도로 바꾸고 돈이 많으니까 노인이 노선을 명랑완행설기 운임이 짠데는 어? 뭐야? 현성 변경 아 배치 배치 노망조는 1호선 어 맞는데? 노나이토가 1호선 2호선 왜이렇게되지? 아 완성이 되어야 돼 오케이 미션도 받고 이것도 완성시켜 동글동글 노나이토 를 2호선 무난 shove 노낭조 편성 배치 왜 안 돼 덤으로 출입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개통을 해야 되나봐 안녕하세요 명랑 완행선에서 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템 받고 어? 씨바 하나 샀는데 왜 이러지 자 미션 매출팩 달성하기 아 노망주호가 절로 가야되는데 노망주호는 2호선 그래 이거 뭐야 이건 꺼져 이거 뭐야 세 개가 있어? 잠깐만 봐봐 182분 12, 14 182, 12, 14 182, 12, 14 182, 12, 14 아니네 차이가 없네 간격보너스 같은거 있어야되는거 아냐? 이거 노망주는 애기와 노인 22개월 구독 아 4개 이상 되야되나? 암튼 가 왜 두들려 여기 연장 그렇지 남쪽 출구 첫 등장 오케이 시청코드 사용하고 건축 추가가 된게 없습니다 돈 아껴서 잘써 이쪽에서 내리니까 여기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멀죠? 많이 발전했네요 더더욱 발전해보기에 층을 추가해보는건 어떨까요?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주세요 여기 사면 안돼 여기 다 하고 가야돼 악마의 속삭임이야 저거 절대 넘어가지마 뭐가 없다 없다고 하고 빨리 개발해야돼요 연구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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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너지 시너지 시너지니까 자판기 시너지 자판기 시너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똥칸을 여기다 하면 안될까? 똥칸 있긴 있어야 되거든 똥칸을 여기다 여기다 찌그릴까 여기다 찌그리 매일 두번 이용료로 회수합니다 오케이 1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철새관찰로 단련한 제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았죠 회수하고 플랫폼 연장을 해보자 6... 여기 늘려 없어도 되는데 굳이 똥공장을... 똥공장 있으면 전체적으로 들어ver 전체적으로 이거 길게 하면 왜 안 좋냐면 이거는 걸어가는 데 시간 써가지고 여기를 짧게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입구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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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게 있죠 여기 없어 장비하면 재고 5개 10개 근데 지금 이거 싼 거 아니야 그지 이용료 25 화가 뭐죠? 화 화요일만? 아 건너는 게 이렇게 있어서 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여기가 외지라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이거 이쪽에다 다 옮길까요? 그쵸? 이쪽에다 더 옮길 것 같지 여긴 자판기 코너로 만들고 왜냐면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잠깐만 바로 이동 자 이거 기억하세요 몇 칸 이동?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아오카는 움직여야 하네 아 몰라 이렇게 움직여 요정도 요정도로 움직여 고대로 고대로 신하지 그러게 고대로 신하지 고대로 신하지 근데? 고대로 신하지 고대로 신하지 멈추는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대로 신하지 고대로 신하지 고대로 신하지 됐다 됐어 고대로 신하지 그래서 요거를 얘를 얘가 지금 이렇게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안되잖아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고대로 신하지가 안되지? 되는데? 얘는 되는데 얘는 왜 고대로 신하지가 도움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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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에어 아 아 더 즐기고 싶은데 시너지 어쩔 수 없다 이거 이정도 시너지로 만족하자 아이템 박스 자 이렇게 하고 건축 나 지금 너무 짓고 싶거든 왜 이거 안 만들어주는거야 빨리 개발해 빨리 시너지 제발 부탁이야 고 미쳤죠 오케이 또 성장했다 얼마 안했는데 벌써 1,100명 마을 레벨 올라가고 건축 50% 미쳤다 봄 뒤졌다고 봐야죠 보육원생 보육원생 보면 좀 있네 뒤졌다 다지어 관엽식물 시너지 시너지가 어떠.. 얘랑만 시너지 얘랑은 안 시너지 이게 두개랑 시너지니까 여기 관엽식물 미쳤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공중전화 알죠 시너지 요 시너지 그쵸 비워놨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간판 간판 시너지 얘를 이용 못하는데 간판 시너지가 아 시너지 이용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일단 여기다 짓고 얘를 한 칸 옮기고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아무튼 요 시너지 벤치 시너지 음 일단 여기다 지웁.. 지웁시다 오케이 뒤졌다 요정도 시너지를 멈출게요 빨리빨리 해라 시너지 반대쪽 아니죠 뭉쳐놔야 시너지죠 손님이 어떻게 이용하든 말든 이건 중요한게 아니야 봐봐 얘가 시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동하면 어떻게 돼? 가리네? 남자아이가 왔네? 귀여워요? 아 가리네? 시너지가 안되네? 하.. 시너지 남자아이 남자아이 어떻게 됐어? 남자아이 봄.. 여름 시너지야? 필요없어 그리고 요 시너지는 음.. 새롭게 팔까요? 이쪽에? 이쪽 시너지로 하나 팔까요? 어차피 안되니까 이게 똥칸 만들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게 어느정도 차인지 모르겠어 파란색이 더 좋은건가? 파란색이 더 좋은거야? 빨간색.. 누가 봐도 초록색이 더 좋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벤치가 이렇게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냥 알콩달콩 시너지로 그냥 만족해? 아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시너지가 되잖아 이 시너지가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얽히고 설키고 되잖아요 시너지가 봐봐 봐봐 이 시너지가 연결되잖아 그럼 요것도 옆으로 돌려? 요정도 시너지로 하자 가까이 있는게 좋으니까 아 벤치가 아 벤치가 있었구나 아 잠깐만 여기는 벤치가 되니까 그치? 요 시너지가 맞죠? 이 표지판하고 벤치가 끈끈하게 이어졌으니까 요 시너지로 보고 요 얘는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시너지 오케이 가까이 시너지 여기 자판기기를 괜히 처음에 놓은게 아냐 가까이 시너지 그리고 그리고 요거 연구 연구는 뭐 화분 정도 개발하면 되겠네요 화분 정도 개발해서 시너지 하고 건축 봄이 됐습니다 그냥 계절 이벤트를 검토할 시기이네요 오케이 돈 안 끼고 보고 주스 가게 개발 오케이 아싸 주스 가게 하나 받았구요 걸레도 받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건축 가게 지금 쌀 때 빨리 주스 가게 지어놔 어떻게 지어? 주스 가게는 자판기랑 시너지가 안좋아요 안좋아 근데 벤치랑 시너지가 있죠 반대쪽에 이걸 통째로 옮길까? 반대쪽에 이걸 통째로 옮길까? 벤치 하나 빼고 벤치 하나 빼고 아 난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거든 벤치 이거 뭔가 벤치 잠깐만 내가 종료 됐어 자판기랑 시너지가 안좋고 벤치랑 주스 가게 주스 가게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벤치 주스 가게 시너지니까 위치를 매점 표지판 벤치 주스 가게로 가야돼 그치? 그니까 주스 가게는 시너지가 벤치 밖에 없기때면 얘를 끄트릴에다가 모으는게 맞아요 시너지가 그쵸? 그 시너지죠 일단 여기다 놔 여기를 이 시너지로 한번 옮겨볼게요 제가 최대한 가운데 두면은 가운데 두면은 방향을 막으면 안 돼요 앞에 방향을 아 이거 애초 시너지 게임이라서 시너지 이거 왜 하냐고 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요렇게 하고 경영 봄이 됐기 때문에 봄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과장님을 아 다 보물 했구나 자 신청 한건 음료 메이커 들어가고 요 시너지인데 계절 이벤트 저거 과일따기 투어 요 시너지 요 시너지 노리고요 응 어머니 현재 장기 자 니친듯이 먹고 자 좋아 여기 막 이용해 그래 빠찐꼬 이용해 자 좋아요 연구도 개발됐고 운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죠 화장실 오케이 똥칸 개발 완료 오케이 뒤졌다 똥칸 구석에 쳐박아 똥칸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파란띠 이거 개발 지금은 건물이 싸니까 설비를 많이 해놓자 어때 정육점 오케이 정육점은 처음이네 자 하고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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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멈추는거 없나 주스 가게는 벤치야 자 자 빠짐코 올라갔고 여학생들 잔뜩 오니까 준비해 빨리 자 이거 돌려 돌려서 이렇게 배치할까 왜냐면 벤치랑 시너지가 좋으니까 돌려서 시너지를 이렇게 이렇게 시너지 요쪽 방향으로 돌려 그치 아 막히겠다 이렇게 돌려 자 봄철 과일 따기 투어의 효과로 여고생들이 왔습니다 여중생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요고 자 요고 꺼져 시너지 내게 아 씨 알았어 자 자 이거 시너지 내려면은 벤치랑 이렇게 효과가 왔단 말이야 한 칸 한 칸 뛰자 한 칸 뛰어 이거 인정합시다 오케이 요고 여기는 주스 가게는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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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못 쉬어 못 쉬어 아 여기 아 여기 뛰어 그치 아 근데 이 시너지가 아닌데 얘가 시너지를 못 봤잖아 이거 길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아 완벽한 시너지 해놨는데 뭐라라 니들이 시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너지 하는건데 어 왜 안돼 아 이렇게 시너지구나 설치 축하 지원금 오케이 이거 시너지를 얘가 얘가 이걸 못 봤거든 그러면은 잠깐만 얘를 받는게 낫겠지 왜 안먹어 이렇게 시너지 근데 여기가 이 시너지가 더 좋아 이 시너지 오 여기 세계 시너지 방향을 이쪽으로 해 그치 방향을 이쪽으로 해 그치 그리고 얘는 얘 시너지는 아우C 오케이 화분 아 응원 응원 감사합니다 만족어 수 오케이 행선지 잘 쐈쓰 요거를 요 시너지를 벤치 벤치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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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고 싶다 여기도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면 돌리고 앞에다 화분 깔자 앞에다 화분 깔자 요란 요 한쪽만 있으면서 손님이 몰린다고요? 그런건 상관없어요 시너지가 중요한거에요 그런건 상관없어요 시너지가 중요한거에요 손님이 뭐 뭐 몰리든 말든 뭔 상관이냐 시너지 시너지가 있어야지 여기 지하철 좋아서 지금 이거 하는거 같애? 시너지 보고싶어서 하는건데 봐봐 벌써 상향 상향되죠? 아 오케 상안에 이런 손님이 있어요 레벨 5를 먼저 달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뚫어줍니다 남자의 회사원 오케 뚫어주고 2층 절대 안만들고 아이템박스 쓰고 만족아웃 누구한테 쓰냐 주수가게 에다 쓴게 낫겠죠? 얘한테 쓸까? 주수가게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거죠? 지숙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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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친 화분 뒤졌다 너 시너지 너 뭐 어때? 어떤 시너지야? 어? 2층은 안돼! 어? 2층은 안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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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층 안돼도 화장실 똥칸 지금 세일할때 잔뜩치어 똥칸은 서로 시너지가 또 반맛떨어지네 똥칸은 그냥 구석탱이 쳐봐 하지만 여기 널널하니까 똥칸 여기다 해주고 매점 어 매점 하나 더 쓰읍 매점하고 표지판 벤치 관엽식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뚫어줄까?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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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 오고 이주합니다 이렇게 이주자 오고 얘는 옮겨주자 오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게 이용하니까 시너지만 없게끔 요정도 자 얘는 오케 50명 벌써 50명 짧게 했는데도 이정도에요 아셨죠? 이게 시너지입니다 자 운임업 이거 어차피 층이어도 괜찮아요 층이 이래도 수량돼요 똥칸 시너지 반대이기 때문에 올려주고 설치된 시설수가 많을수록 승차율이 높아진다는 소문이 있네요 오케 스읍 요거는 하아 잠깐만 야아아아 봤어요? 일곱개 올라왔어 화장실 설치 축하 오케 그리고 똥칸을 아 요거를 시너지 있어? 아 시너지 없어 여기 띄워놓고 여기 띄워놓고 여기는 이거 하는게 맞는거 같애 여기다가 그치? 보이는 곳에다가 여기다 벤치 딱 깔면 미칠거 같지 않아? 여기다가 아니 공중전화박스? 요거 관엽식물 미칠거 같지 않아? 어? 날 미치게 하잖아 여기 어때요? 날 미치게 해 미치게 안해 오 여긴 또 잘 보이잖아 표감 만땅이잖아 봐봐 이 시너지 뭐야 얘끼리는 왜 시너지 없어 어? 뭐야 얘끼리는 시너지가 없네? 관엽식물하고 매점하고만 있구나 관엽식물하고 아 아 아 이러면 근데 모든걸 만족시킬 수가 없죠 벤치 시너지는 매점 시너지인데 하.. 야속하다.. 진짜.. 너무 야속하다.. 알바족도 오고.. 오케이 그래 이정도로 만족해 너 아이템 어딨어 아이템 오! 빨리 쇼 세일중일때 빨리 쇼 시너지.. 미쳤죠? 관엽식물 시너지 이거 한칸 띄어 띄면 되겠다 그치? 한칸 띄어 화분 시너지? 미쳤다 재고가 올라가? 재고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사이에다가 시너지 넣자 오케이 확인 오! 오 못참아 화장실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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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여기 묶어 상상 서로 안좋아? 왜? 그래 여기 똥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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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놔야되는데 똥칸은 전통적으로 여기다 넣는건데 아이씨 일단 다 행선자 안대판 시너지 된다 자판기? 자판기 시너지 공중전환? 공중전환 시너지 공중전환 일단 지어 다 지어 물론 어 돈 아 나 돈 다 썼네 돈이 없네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줍니다 똥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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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보내 똥칸 보내고 막혔죠 공중전환 공중전환 일단 여기다 옮겨 공중전환 관엽식물이랑 시너지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자 똥칸 공중전환 로 묶자 똥칸 공중전환 관엽식물하고 이거는 빼 왜냐 관엽식물이 좋긴 한데 그냥 여기로 가고 시너지를 어 이렇게 가 편하게 가자고 가고 이 사이에다가 화분을 넣죠 화분을 넣어 화분을 넣어 이 사이에 환장하는 벤치를 넣어 오케이 안 보여 이게 어딨어 벤치 주스 주스 여기다 놔 왜? 똥칸 여기다 넣게 똥칸 여기다 놔 야 이거 정리 타이쿠냐 정리 타이쿠냐 정리 타이쿠냐 정리 타이쿠냐 그리고 요건데 벤치 그치 벤치 숨어있었죠 벤치 여기다 놓고 얜데 문제는 얘야 얘가 시너지가 얘랑 좋으니까 얘를 자판기에는 시너지가 서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가 니네가 선택한 시너지다 일로와 그리고 얘는 여기에다 하나 달아 여기 남는 공간이니까 여기 남는 공간이니까 아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써 품질이 왜 떨어지지? 똥칸하고 얘랑 뭔 상관인데? 어? 똥칸하고 효과가 있어 아 그렇구나 똥칸도 시너지가 있는게 있네 파란색인데? 파란색 똥칸인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 화장실 아 여기 벤치있다고 그러네 벤치를 빼서 해주고 얘를 붙이자 이렇게 붙이자 그리고 이건 초록색이잖아 아 뭐야 여기서 여기서 하고 뭐야 여기 시너지 없어 다른건가? 행선지랑 벤치랑 벤치랑 시너지 있는거였구나 벤치랑 강력할 시너지 벤치랑 강력할 시너지 벤치랑 강력할 시너지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돈에 권리를 드리지요 300만 경영자금 자금만 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됐어? 시설볼까 표정 abo yüz 전쟁 그래서 역사 막 lit 시간 일 조십 벤 세 명 굿 enda 오케이 돈..돈들어갔다 또 돈 오케이 아싸 화분 화분 재고 늘려주는거 자 화분 하나 더 짚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죠? 상성이 좋아 이거랑 오케이 보면은 벤치를 벤치를 두개 놓고 자판기를 놓을까? 그죠? 괜찮죠? 벤치 두개 놓고 자판기 왜냐면 벤치랑 자판기랑 효과가 좋거든? 근데 서로 음료수끼리는 또 안좋아 그죠? 아니네 벤치랑 주스까기 주스까기로 보내자 이쪽으로 하나는 응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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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를 안.. 여기가 안 보니까 좀 그렇네? 어 여기도? 하나 이거.. 그거 뭐야? 재고? 재고 채워주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시너지? 의자는 마주 볼 수 있지 않냐고요? 음.. 한 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한 번 시도해볼게요 자 요거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그런 게임 아니야 우습게 보셨어요 이거 시너지 게임이에요 아 편안.. 이렇게 이렇게 편안 아 이거 잡.. 이거 간판 화장실은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간판.. 미쳤다 시너지.. 와 사시너지! 여기다 놓으면? 야 여기다 놓자 이건 간판 자리네 재고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판기랑 같이 겹치고 자판기 시너지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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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못 넣으면.. 아 못 넣는구나 벤치랑 바꾸라고요? 왜? 벤치랑 왜 바꿔? 아 맞네 아 맞네 봐봐 벤치는.. 벤치끼리 시너지가 없잖아 벤치 하나.. 표지판 하나야 오케이? 벤치 하나 표지판 하나 이렇게 해야지 시너지지 왜냐하면 얘네는 같은 것끼리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치? 그치? 이게 맞지? 그치? 이렇게 시너지가 가고 여기에서 화분은 여기로 가는게 맞고 벤치를 벤치를 여기 하나 넣자 아 벤치 두개 들어왔나 보네 가방 얘도 재고에 영향을 받는대 연고셋구 정육점 정육점 지었다 관엽식물이랑 화분이랑 바꾸면은 왜그러냐면은 아직도 이상 개발안 돼 오케이 선배 비서에게 받은 걸 아직 안 드렸네요 아싸 돈 또 받고 오케이 이게 관엽식물이 얘랑 시너지잖아 보여요? 관엽식물끼리 시너지 이것끼리 시너지 근데 얘는 이것끼만 이거에다만 시너지 근데 이거는 재고가 없잖아 얘는 재고라는게 아 있네 얘도 그러면 이거 기무를 여기로 시너지로 갈까? 화분을 빼고 이렇게 가자고? 그렇기엔 이 6개가 시너지가 환상적인데? 아니네 화분 끼리는 없구나 아무튼 이게 3개 시너지가 있는데 3개 시너지 이건 2개 시너지잖아 내 생각은 저거 3개 시너지 맞추는 게 나은 것 같아 저거 2개 저거 이 게임은 왜 시너지를 확 확 확 확 확실하게 못 보게 왜 2칸만 해놨을까? 가운데 하나만 바꿔? 가운데 하나를 왜 바꿔? 시너지 알못드라? 그 다음은 매점 또 생겼어 미친 잠깐만 전육점을 일단 하고 전육점 시너지가 아 층이 안돼 일단 지으면 좋거든요 화장실 옆에도 해도 되네 층 효과가 없어서 2층 뚫으려면 좀 힘들어 제 성능 발휘 못해도 괜찮아 매점은 지금 할인을 해도 이정도면은 하나 빼야되거든 벤치를 또 성장 마을래를 사 주스 가게 하나 더 주스 가게랑 요거랑 같이 붙어있는게 낫겠다 하나 연장하자 벤치를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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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아예 뒤에 다운로드가 다운따운따운 층이 안맞았어 다운따운따운 벤치 벤치를 놀 데가 없네 잘 보인다 얻다 얻어 시너지 미쳤다 차도 좀 늘릴까 차 늘리는게 낫겠지 그쵸 근데 왜 항상 100%가 안차 차도 좀 늘릴까 사장님 바꿔줘 레벨 1자리로 썩은 차가 있어서 썩은 차를 뺄까 차량 편성 너 없지 되게 느려 애초에 어 보통 하나 더 있네 붙이고 노나이터는 이거 하나 붙여 남는거 다 붙여 남는거 다 붙여 아 노랑 차 량 개발 오케이 근데 이게 다 2층이란 말이지? 그치? 노랑 차량이 보통이란 말이야? 보통이면은 여기다 붙일까? 이게 시너지도 없거든? 시너지 없으면 이걸로 하는거지 4시간에 한번 오케이 만들어 바로 주스 가게 만들어 오케이 서로 혐오 시너지 혐오 시너지 없네? 혐오 시너지 있어야 되는데 아 얘랑 혐오 시너지 아닌데? 주스 가게 하나 봐라 봐봐 오케이 됐다 야 거기 그냥 음식 장사야 그냥 어 지하철이 아니여 얘도 옮겨 벤치 여기 이벤치 이벤치 넘겨 얘랑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세븐치 이처다 아 골고루 막 이처다 이처다 진짜로 이처다 요거 지하철 요거 요것도 많이, 많이 타 이제 하나 더 붙일까? 다섯 개 딱 맞죠? 딱 맞죠? 오케 야 안정적이다 플랫폼 넓히니까 좋고 1층 다 하고 2층 가자 이제 딱 똑같이 돈 떨어지는 타이밍 왔어요 왔다갔다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왔다갔다 이쪽으로도 오고 저쪽으로도 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자판기 이용하면서 이거 뭐야 매점 매점 근데 여긴 매점만 있고 여긴 주스 주스 매점 지금 시너지가 조금 이제 안좋기 시작해 양쪽에 섞으면 안돼요 왜냐 요거랑 요거의 시너지가 또 있어 요거랑 요거의 시너지 오케 구식 지하차량 발견 차량복권도 간곳으로 이게 시너지죠? 이게 시너지 이건 민자입니다 여기는 인금류 맞네요 개찰구에서 마을로 무려 100명이나 나갔다니 정말 대단해 여러분들 제가 꼭 말로 해야지 알아댔습니까? 내가 꼭 정색을 해야 멈추나? 내가 처음으로 가진 편이 채팅 관리 안해요?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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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게 시..채팅 시너지죠? 아.. 그 전에..그 전에 그래프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자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갔습니다 엄청받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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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야? 아..이것도 도전 안했어요 지금 사논다? 지금 사논다? 이런거 이런거 좋잖아 싸잖아 10개 사놔 다 파고는다 다 파고는다 여기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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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2배 아.. 그리고 여기도 흠.. 여기도 스탬프 시너지 그리고 또 사 제일 싸니까 매우 못자 여기도 스탄프신하지 여기도 아 뮤지션 왔구요 뮤지션은 늘어나면 좋아요 왜냐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지션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돈이 많죠 3400원 있죠 여러분 알바죠 여러분 알바죠 5대니까 이거 하고 하고 역연장 역연장 이따가 풀려 나중에 그 하나 또 뚫리거든요 그때 뚫자 자, 화단 개발 이거 개발하고 이것도 하고 원건원 손님을 잡아라 손님들은 가까운 역에서 먼 역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표 구입 가격은 매번 다릅니다 다양한 직장에서 활약하는 비서 영지씨는 먼 온천이나 가까운 비행장 매일 행선지가 다르니 표 가격도 다르죠?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대충 온 것 같아 유명인까지 오면 대충 비싸게 온 것 같아요 도시락까지도 근데 궁금한게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어요 품질 엄청 떨어지네 임대료 8 이게 끝이야? 많이 팔려도 많이 팔려도 이 시너지네 미친 시너지 7 끝인데? 엄청 꼬라박아도 이게 건축 하단 이용료가 올라가요 비싼 그렇게 신청 걸어놓고 정육점이죠 요거, 도시락가게 어? 층이 맞아요 정육점하고 정육점하고 도시락하고 고기 사가지고 직접 먹는건가? 나머지는 시너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육점이 지금 똥칸하고 유일하게 어 맛장을 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똥칸을 그럼 치울 수가 없어 아니면은 도시락을 아 근데 여기는 시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가 부족하게 놨지? 아 아 여기 두개 놓고 폰 여기다 놓고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더러워서 그렇지 해볼까? 그럼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걸 이렇게 붙이고 여섯 개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이면은 두개 남고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음... 보낼게 없네 하나 더 뚫어? 하나 더 뚫어? 하나 더 뚫자 여기 짓고 여기다가 그래도 이제 똥칸 시너지가 없어서 쯧 정육점 시너지 포기? 파트 타이머 다섯 명 승차 근데 정육점이 여기랑 연결돼서 좋은데 여기는 왠지 하기가 싫어 잘 안 보여, 요거처럼 음 요런거, 요런거 보면은 겸치가 막 많이 늘어나죠 여기도 장비를 끼울 수가 있네 그래도 끼울 수 있나? 끼울 수 있겠지? 끼울 수 있네 이 임대료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애 이용료가 이게 따로 있을 것 같애 똥깐 끼리 역시너지 있죠? 똥깐을 만들어주는거죠 전화하고 똥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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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붙이고 붙이고 그냥 안되지 아이템 박스 쓰고 요거는 여기다 쓰는게 낫겠지 여기, 여기 사랑받는 곳 자, 여기다가 하나 지을게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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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짓고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정육점 얘랑 2층에다 올리는게 맞는것 같긴 해 나중에 여기 붙일게요 도시락 이거 이거 저거 돈이 없어요 하고싶어 도시락 큽슈폭기 도시락 어? 마지막 쓰레기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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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고 이용료가 올라가면 애기들이 이용을 못하잖아 그죠? 한 마냥 좋은게 아니네? 자 연구원으로 신신안산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연구원으로서도 돕겠다는군요 근데 고용하고 싶어도 이게 안돼요 뚫어야되는데 고용하고 싶다 고용하고 싶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추천은 아까 제가 돌린거에요 이 회수하는 기쁨도 만들어놨죠 설치축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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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사.. 400원 지하에다가 노선하나 뚫어야돼 지하 쪼끔 떨어졌죠 비.. 붙여서 그런가 비싸게 오픈도 해놓고 멍 때리면은 일 안합니다 쪼금씩 고쳐줘야돼 쪼금씩 고쳐줘야돼 지층.. 뚫기전에.. 상점 지층에 건설 가능한지 먼저 확인정? 상점 지층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선로가 있는 버전하고 아닌 버전하고 있거든 아닌 버전은 에다가는 이런걸 지을 수 있고 없는거에는 이런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게 정육점이 이런 그..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에서는 안 돼요 그냥 전용 상가 거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2층이든 지하든 5층이 2층으로 2층이 3층이 5층이 5층으로 5층이 2층이 3층이 2층이 2층이 5층이 그니까 결국은 플랫폼 말고 추가가 돼야죠 삼각계 뭐야 이거 엄청 많이 실리네 6 10 같은데 이게 훨씬 좋구나 이때쯤에 그냥 성장이 멈추나봐 내가 지금 이때쯤에서 다시 했거든요 애초에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더이상 못늘려 여기는 원래 없는거고 이 큰 나무 있는 데는 애초에 없어 딱 여기까지 여기서 위아래 한층 한층 옛날에 모바일때는 여기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만든 것 같아요 명둥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얘도 레벨 2 됐으니까 선물 주죠 끝 which of the other 3 could have been 이거 뜨나 여기다 놔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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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보니까 그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죠 주황차량 상위 호환 요거 왜 노랑에다 꼈을까 내가? 노인? 노인 친화적이죠? 노인 친화적으로 하고 여기는 노인 친화적이죠? 노인 친화적이죠? 오 오 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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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도 구입해야되는데 전에는 부탁되고 열차 사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히힛 이제는 열차를 또 안사가지고 그게 없네 장소있으니까 이런거도 사고 이거 시너지거든요 이거 시너지 요거 요시너지 요시너지 어어? 자판기랑 자판기랑 시너지 미쳤죠 여기다 시... 하면 되죠 어어? 공중전화 시너지 차라리 여기다 놓고 공중전화 좀 몇개 옮기자 모든 시너지는 될 수가 없어 모든 시너지는 될 수가 없어 비버 그죠? 모든 시너지는 될 수가 없어 쓰레기 시너지 이용료가 올라가는 쓰... 쓰레기 시너지 모든 시너지가 있어 모든 시너지가 있어 요기다 해야지 뭐 그리고 지하 뚫는거? 피보는 피보는 오케이 잠깐만 2층이 아니야 피보 시너지 없는데 쓰레기통 쓰레기통 시너지 쓰레기통 시너지가 안되는데 35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 시너지 좀 어떻게봐 아 몰라 여기다 좋은건데 캡슐 뽑기 돈받고 새로 있는건 다 지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돈주거든요 피보의 정체는? 본사로 돌아와 기사를 쓰는중에 그역이 연간 랭킹에서 상위권을 독식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흐 자 뮤지션도 레벨업하고 크아 얼마전에 탔던 열차의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연구원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뮤지션이 왔어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무려 50명을 넘다니 아주 대단해 대대로 내려져오는 내려오는 코인을 내치니 하사하겠네 밖에나 10개에 획득 띠디디디디 와우 미쳤어 차운데드 보여 빌디 áérience 개발할 때 구매상권도 개발합니다 콜레 콜레는 콜레 줘 크.. 돈도 많아요 여름 여름은 콜레 상아노 여름이 없네 레벨업 레벨업을 하는 계층이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아저씨랑 노인 할머니잖아 할머니랑 아저씨 몰아야돼 이거를 할머니랑 아저씨를 아저씨를 개찰구 넓히는건 안되는거 같아 그래서 할머니랑 아저씨를 동양조사 타깃에 할머니랑 아저씨를 여기 집어넣는게 아닌가 아저씨 여거 대신에 아저씨 아저씨 막 빡빡 크잖아 그치 그치 그니까 이제 애기들이 잘 못 크잖아 지금 보면 애기들이 동양조사를 해도 그릇 아아 비슷하네 오오 오늘의 미션을 무사히 달성했습니다 자 코인 30개받구요 확실히 가계가 늘어나니까 코인 해소가 빠르죠 생태를 쫓아라 개점시간 요거 약속이 없다 자 요런게 있었습니다 1회차까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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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쳐야되야 해 어? 요거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 여기 현장 그래서 여기 현장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역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유치원생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역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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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은 옆에도 하나 만들죠 이렇게 4줄로 하느니 두개 두개 해서 등지기 하는게 더 좋잖아 그치? 왜냐면 이렇게 4칸부터는 한칸하고 4번하고 멀어지니까 5단 6칸 남겨 놓으라 아 맞네 객차? 객차도 사야해 감당이 안 된다 자리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졌어 노인치나 다섯명 속도가 빠른거죠 노인치나로 가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겠어 이게 길면 늘어나는건지 그냥 열차만 느려지는건지 요거는 안좋은.. 안좋은 상상? 안좋은 상상?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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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층은 다 지었거든요 근데 벌리나 벌리나? 유명인이 앞으로 3번 이용하면 레벨업 보험설계사가 3번 이용하면 레벨업 하이킹맨 하이킹맨이 한번 이용하면 레벨업 다 레벨업 해주는 그게 있어요 꽃에 그 수분을 그 뭐야 걔네가 해주듯이 여자요 여자요성 여자요성 흠 얘네 레벨업을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정해진 애들이 좋아 예중생 이거 또 선물 주겠죠 사망 적립 적립 소유 2층 2층 5층 6층 5층 5층 6층 6층 아.. 나 이제 더이상 못하는데 설치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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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리고 설치해야죠?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윤들이 올라가고 이윤들이 올라가고 여기이 서 층 추가합니다 지하로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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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까? 플로어로 만들면 노선 추가가 안되거든 플랫폼 추가 플랫폼 추가 왜? 아 노선을 발견해야 돼 그럼 노선 발견한단까지 기다려 됐어 플랫폼 2층이 플로어 1층이 지하철 왜냐면 지하철 전형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이제 필요없으면 뺄까? 화분 재고 5 가을 됐어요 바꾸고 아기 바꿔 하..할베 할베야 할매로 바꿔 바꾸고 일단 아끼겠습니다 요것도 연구원 슬롯 추가 노인 남성표 노인..노인 쪽으로 갑시다 스티브송 노인 쪽으로 가고 주변 개발하세요 제가 어제까지 일하던 소방서가 모조로 불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마을에 소방서를 세워서 특히 제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새손님 발견 좋아요 도전 도전 개발하세요 뭐야 바로와 모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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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별로 없어, 또. 노인이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발견이 한, 난 이때쯤에 발견됐던 것 같은데? 노선이, 그쵸? 노선이, 그쵸? 노선이, 그쵸? 아니요, 플랫폼으로 하면은... 아, 플랫폼으로 해야지 발견하나? 플랫폼을 하나 뚫어야? 그쵸? 지금쯤 돼야 되는데... 근데 유명인이 아직 안 나왔어. 아, 플랫폼으로 하면은... 그쵸? 아... 그쵸? 에이, 그쵸? 네, 이쁘게 하는거잖아. 네, 이쁘게 하는거잖아. 저게 다툴하게 하는거잖아. 아, 그랬어. 자 관광도 있어 급행 초특급 자 9명 태울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성능이 아주 좋아요 어? 지금 할인중이다 자 노망 노망쥬 크림치 하나 있거든 크림치 하나 빼고 다행히 노인치나가 아니네 노망쥬 개념 부치자 탁생이 안와 노인 줄어 미쳤죠? 노인 미쳤죠? 여기는 아저씨가 있네? 이게 왜 아저씨 친화지? 왜 이게 아저씨 친화야? 노선 때문에 그런가? 그쵸? 이안다 그쵸? 그쵸? 크림 하나 살까? 충동구매? 노망주 100원 크림 원래 200원인데 원래 200원이야 아 몰라 그쵸? 이쁘다 그쵸? 그쵸? 아저씨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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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히 이게 좋네 기차예요 지하철이 아닙니다 기차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간격은 있어야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긴 진짜 잡스럽다 그치? 종류가 네 개 종류가 네 개다 네 개 여섯 개 종류를 통일하면 보너스 있거든 그쵸? 배차 간격 막 좁아지고 한 세월이네 이 아저씨 크림이 이뻐 빠른 걸 앞에다 둬 느린 거 중간에 넣고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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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통 다 보통 있어 이게? 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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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노인에 최대한 맞추는 게 노인에 최대한 맞추는 게 노인 할 거면 노인 뭐 뭐 할 거면 뭐 하이킹맨 하이킹맨 뚫어줘야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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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고 또 만들고 노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제법 운치있는 마을이라 감동했어요 라며 플랜폼 만들고 안 만든 건물 하나씩 올려가지고 돈 벌고 그다음으로 가는 것 같아 아 고속모드도 또 사야돼 빌어먹을 아 봐봐요 치흥 얘기 기장 근데 여기 어차피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기 때문에 여기 비워놔야돼 오케이 제가 이거 치워놓고 뉴스도 짜가고 손님의 사다리법칙 이번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의 기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를 만든 교수는 단독 인터뷰에서 여기에 내린 손님은 우선 품질 좋고 선호하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게임을 켜면서 그리고 이어서 근처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소지금과 체력이 남아있는 한 여러 곳을 순회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체력이 떨어지니 가게들을 알기 쉽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출입구와 이어지지 않으면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전투를 탑승해버려요 라고 레이싱 게임하면서 장전 6시간 인터뷰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드시 바나나 껍질을 피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님의 움직임을 잘 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봅시다 딱 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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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유명인은 안왔다 이게 순서가 좀 약간 다르네 유명인 왜 왔지? 끊고 아 왔다 멋진 역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같은 유명인사들이 만족할만한 역이었으면 하네요 유명인이 돈이 많아요 유명인이 돈이 많아요 노인 노인 유명인 3,000원 3,400원 레벨이 높아서 그래 2주도 2주도 하고 선분도 줘 해 99까지 했네 키울 것만 키워야 되는 거다 4,400원 한정도 1,400원 없는데 2주 3주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차돌 쫄면을 출시한 철면수지민 감사합니다 자 연구 됐고 그거 그거 됐나보다 소방서 소방서 투자가 대성공 마을의 활력이 도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손님 재산 3 증가 인구 증가 노선 포인트 증가 안녕하세요 저에게 딱 맞는 역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혹 책방에서 불이 난다면 제가 바로 달려갈테니 안심하세요 원래 있었는데 이제 왔어요 이게 원래 있었었는데 소방서를 지어서 온거였나? 옛날에 모르고 소방서를 지었나? 음..수대 음..수대 특별손님 전에 그 손님 맞아요 특별손님 가을일때 이거 크림으로 두개 더? 두개 더 해놓기? 어때? 크림 두개 바꿔놓기 이번에 열차 하나 개발했어 연두색일거야 하늘색 오뒤 잡았questions 도맞아 이따 이거 잡았고 하단 요거는 친화력이 약간 부족해 하늘색은 크림이 조금 느린데 많이 싫고 친화력이 좋아 근데 이거는 노인한테 아주 좋아 이건 진짜 노망주어야 원래 이게 전에 있던 노망주어가 이거였고 속도도 빠르고 복귀야 일단 하나 만들면 주거든 100원 이거 똑같네 가격은 비슷해 하나 싫어 이거 더 빠르죠 그리만 하셨고 하늘색으로 채워 하늘색 노인 쌀 때 사 쌀 때 여기는 아저씨오 아저씨오는 일단 재고 어 요게 좋죠 요거보다 노란색보다 이게 좋죠 요거 싫고 보통 요거는 노인네 안좋은데 노인네 안좋은데 근데 빨라 노인네 안좋은데 빨라 개판이구만 이거 개판이야 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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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애줘 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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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망주 노망주도 아니죠 아 노망주 맞죠 노망주 할매 할매가 사십사 사 하트 사십사 개인 그 노망주 노인이 사랑하는 노망주 짬통 골고루 좋아하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짬통 맛있게 비빈 짬통 짬통 여기서 조립하고 남은건 다 이리로 갑니다 음쏘 그리고 아 가격 부단돼 좋아 음쏘 음쏘가 여기죠 음쏘 여기 여기 짬통 아 여기가 노망주 아래가 노망주 예요 음쏘 이리와 아 이쁘 아 이쁘 아 이쁘 아 아 이쁘 이쁘 아 이쁘 몽그링님 66개월구도.. 감사합니다 왔다 3색깔 연구 대성공 연구는 멋지게 대성공 연두색 차량 개발 아씨 연두색 개발했는데? 이게 좋은건데? 재고 재고빵빵 재고빵빵 더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야 뭐야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레벨업해요? 경험치로 쓰는거야? 얘를 할 필요없잖아 얘를 하는게 낫지 얘가 레벨이 높은데 할게 없네 얘 가라고 할까? 월급 잡아먹는데? 해고있다 해고 해고할까? 특히 뭔데? 시전.. 시설 회전율? 시설 회전율? 월급 하난데 냅둘까? 하나잖아 하나이가 냅둘 하자 다른 애 할거 아니면 좋아 딱 여기랑 이어지네 주황색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핫 음스호 흐흐흐흐흐흑 흑흑흑 하난데 흑흑흑흑흐흑 흑흑흑흑흑흑흑흑흑 자, 연두색. 연두색 개발했거든요? 연두색은 어딨어? 아, 여기있다. 어? 할배! 할배가 환장해. 근데 도합 3개야. 할배가 환장하는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 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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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감은 바디감은 크림색이 짱이죠. 바디감은 이거랑 비슷하네. 하늘색 차량하고 바디감이 비슷한데 하늘색 차량 상위호안이네. 그러면은 나, 이거 개발하면 하나 주거든요? 샘플로? 노방조에다가 어, 연두색. 그래, 더 비싸지. 그치? 왜냐? 하늘색 상위호안이니까. 하늘색 상위호안이니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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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가요. 그치? 크으... 할배, 할배 비중 좀 많이 맞춰졌죠? 그리고 음스짬통어는 이게 구려요, 이게. 그니까 아이고, 여기 또 다냐? 여기다 달자. 음스짬통어는 그냥 색깔 뭘 맞춰. 대충 다려. 어, 됐다. 운인비 200억. 오케이. 1호선도 올라갔어. 음스짬통어랑 바꿔가지고. 유명인 올라가고. 선물도 받고. 열차 바꾸는 재미가 있네. 아 이거 필요했어요. 개발할까요? 바로 개발에 들어가? 연구. 연구 어딨어? 역을 개발해 규모를 키우는 시뮬레이션 게임. 다양한 차량과 설비들을 개발해 웃음 넘치는 멋진 역을 만들어 봅시다.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맵을 바꿔 여러 역을 개발해 최고 점수 랭킹 1위를 노려봅시다. 플랫폼 시설을 설치하고요. 열차가 짧게 느껴지면 차량을 이어 길게 늘립니다. 처음에 수와 품질을 신경써서 개발하면 손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 차량 여깄네. 속도. 인원. 몇 개 합치면 간격의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몇 개를 합친다. 노선. 노선 포인트. 운임이 올라가. 표 매출이 증가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면 운임이 최대치가 오릅니다. 조선. 여기 중요한 걸 여기도 알려줘. 특별한 손님. 레벨. 품질을 만족하면 경험치가. 품질이 좋아야 경험치가 빨리 쌓이는구나. 품질이 좋아야. 다른 역도 동시에 할 수 있나봐. 저글링하듯이. 계절상성. 이거 좋아. 선호하는 계절. 그치? 그래. 그래. 내가 여름은 여름으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품질 평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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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이제 나중에 그것도 된다고? 품질. 품질. 다른 역도 한다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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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어 파란띠 파란띠 뭐야 오르는게 그렇게 적어 아 속도가 빨라서 빠른대신 이 바디감이 좀 없어요 얘가 아마 그걸거야 그 아 어 쯤 급행 나쯤 급행이엇 그니까 내가 지금 이걸 늦게 한거지 전에 할때 쯤 나쯤 급행이엇는데 추천 구매고를 연구할때 연구할때 연구가 어떻게하지 연구 안되냐 아 일단 연구 쏭한테 레벨업시켜 쏭 이거 먹어봐 씨바 뭐야 아니 이건 이건 아니지 않나 노 음쓰대 음쓰대라고 하더라구요 오 시너지 있어요 아 상성이 안좋구나 음료수랑은 귀찮다 뭐 시너지냐 자 음쓰대 했고 똥칸 옆에 음쓰대면 어 어 아 그러네 똥칸 옆에 해볼게요 쓰레기통 음쓰 똥칸은 없어 와 이거 뭐야 시너지 뭐야 이거 빼 시너지 뭐 시너지 있지 이것도 있는편이지 얘를 여기로 보내 재고니까 어차피 얘를 여기로 보내 오케 그리고 음쓰 음쓰대를 미쳤다 아 근데 잠깐만 아 이게 안되잖아 못쓰잖아 둘다 그러면은 이걸 빼 근데 얘도 어 애지가 난 효과인데 아 아우 승질나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있어 휴지판 아 효과도 없는거 이거 좋은데 좋다 휴지판이 이리로가 오케 오케 그리고 음쓰대가 이리로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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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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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미쳤다 아니다 장전 장전 이리로가 오케 미쳤다 산책가도왔나요 이게 시너지지 재고 재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 그렇다면 이거 뭐지 이거 아 쓰 스톡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안돼 아 이쪽 아 맞네 그러면 안돼 왜 시너지 시너지 아 시너지 시너지 있고 싶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시너지를 하라고 해놓고 시너지 못보게 해놨네 시너지 게을밖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시너지 보고싶은데 아 왜 시너지 못보냐고 시너지 보게 해달라고 아 아 아 쳐박아 여기다 쳐박고 어쩔 수 없지 뭐 시너지 음쓰들 오케 지원금 요런, 요런 지원금 타먹는 맛으로 하는거에요 처음 설치하면 지원금 주니까 12명, 낮인데 12명 타네? 이거 맞아요? 18% 맞나? 화이킹을 나중에 그것도 생겨요 막 쌩쌩 쌩쌩지역 음쓰대 왜 이용안해? 좋은데 이용좀 하지? 너무 많아 여기 성장이 딱 막히니까 어? 고구마 확 고구마 아 응 대하수 대하수 개발 오케이 그래, 저거 하자 기다리는거 많잖아 그래.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저거. 계단. 계단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지어. 돈이거든. 효과. 아. 기다리면서. 사먹고. 그치? 기다리면서. 우와. 아니지. 일단 지어. 여기.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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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이거 지으면 딱. 대박인데. 그치? 어? 옮겨. 옮겨. 이거. 야. 이 자식들아. 시너지가 뭐야. 야. 이 자식들아. 너네 이거. 그렇게 하지마. 이 시너지가 나. 이 시너지가 나. 그러지마. 이 시너지가 나. 그래. 이렇게 연결되는 이 시너지. 그렇지. 이 시너지. 그리고 요것도. 돌려서. 이 시너지. 그리고. 사탕. 돌려서. 이 시너지. 사탕 시너지. 환상의 사탕 시너지. 그리고. 어딨어. 벤치. 벤치는 벤치끼리의 환상의. 벤치와 요거의 환상의. 시너지. 그리고. 관엽식물. 오케이. 잘 알지. 너의. 너의 시너지 잘 알지. 네. 그리고. 재고. 화분. 화분의 시너지. 여기다 놓으면은. 재고. 재고 시너지. 화분 시너지. 어. 여기 미쳤다. 여기. 여기다 시너지. 그리고. 여기다가. 드디어 만드는거지. 뭐를. 대합실. 시너지. 대합실. 이렇게. 그리고. 회전. 이런 시너지. 미쳤다. 그럼. 양쪽에. 기다리면서. 주스가게에서. 환장하는 시너지. 자. 그리고. 돈이 남으면. 자판기 시너지도.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판기 시너지. 자판기 시너지 하고싶다. 좀. 꽉 찼어. 하면 안 돼. 대합실 시너지. 미쳤죠. 운임도 올라갔죠.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 평균. 품질이 높아서. 하찮은 손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품질이 올라가야되는데. 아이씨. 품질 시너지. 아이씨. 시너지가 없네. 자. 대합실에다가. 여기 또 해놨어요. 뭐.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시너지 유지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안 보여. 그죠. 좀.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쓰레기통. 쓰레기통. 화면 전환이 안 돼요. 안 돼요. 건설할 때. 상상도감. 하나 클릭해줘. 봐봐요. 이거. 만약 이걸 진다고 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나와. 캡슐 보기. 아 나오네. 왜 나와. 쓰레기통하고. 전에 안 나왔는데. 쓰라. 쓰라구랑. 쓰라구랑. 상상이니까. 벤치 꺼져. 벤치가. 여기. 꺼져서. 요쪽. 이렇게. 꺾어가지고. 꺾어진 상상. 여기. 꺾어진 상상. 벤치를 꺾어진 상상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쓰레기 상상. 근데 자꾸. 노래가. 동원 양반 김. 계속 이러지 않아요? 음수대랑. 동원 양반 김. 오 여기 30. 30으로 올라가네. 음수대를. 요 시너지는. 포기. 여기 있네. 음수. 음수. 음수 어딨어. 서로 시너지가 있지만. 쓰레기 음쓰. 여기 여기. 마실까. 동원 양반 김. 이쁘. 성. 상사. 상사. 어딨어. 관엽식물하고. 5. 재고. 5개. 음쓰. 음쓰. 음스가 품질 20.. 35로 올리네? 음스가 더.. 이게 더 많이 올리니까 이쪽 음스로.. 이쪽으로 가자 성장이 멀쩡해졌어.. 겨울 벤치랑 음스랑 또 도감 벤치는 재고를 늘려줄뿐 그죠? 그러니까 품질을 늘리려면 요쪽 음스 시너지가 선물가게 개발 선물가게도 놔야되는데 양반김 들리죠? 동원 양반김 초보치 crazy 모르케어요? 쓰먹기 틴 틴 틴 특 네 빠른 사실 여행 동호인도 왔고 어? 할매다 노인환영 요것도 회전에서 여기다 놓고 아 그러면 계단 놓을 데가 없는데 할매 할매 할매도 꽉 찼다야죠 겨울 할매들을 겨울에 좋아해 잠깐만 음쓰 음쓰대 돈이 있어야죠 건축 지원금 탈라고 하는거죠 층이 안맞죠 그리고 이거 해줘야죠 타깃 겨울로 바꿔줘야죠 겨울 뮤지션 얄째롭지 뮤지션이라도 하이킹맨 하이킹맨 노인이지만 얄짱 없지 산책가한테 안되지 요정도 노인으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아니면 파트타이머를 좀 빼고 여기 올라가면 또 돈 주거든요 여행동호인 이렇게 겨겨겨겨 이렇게 동원 양반기 하이킹 자 업주 모집중 업주 새로 할수있나 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슬통 대합실 에이 60% 올랐어 40% 아 주스가 많네 요거를 바꾸자 요거를 아 요거를 아 아 이걸 어떻게 잠깐 수납이 안되나? 주스랑 바꾸고 싶은데 주스랑 여기 이거랑 이어져있잖아 대합실하고 개같애 이게 수납이 안돼 잠깐 바꾸고 싶은데 요기 기본으로 줘야되는거 아냐? 동원양반김 부스면은 다시 지어야 하잖아 부스면요 건축비가 또 들어가요 아니야? 건축비 또 들어가 아 아씨 돈없어 아니 나는 예산이 안좋은데 수준이 그냥 올라가버렸어 1000단위로 논다고 생각하나봐 대박 양반김 너무해 재밌죠 돈벌러면 한서울이야 돈벌러면 한서울이야 양반김 야 이거 할배 밖에 없다 할배밖에 없어 할배 할배 어? 할배 할배 아저씨 아저씨 소방관 보험설계사 할배 할배 조국이 아 아 유치원 유치원생 새로운 여부 발견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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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많음? beiten asters 기차가가 좀 어려워요 막혀 어느 순간에 가 지원금 처음에 준거 다 써 가지고 천원인가 천원인가 주는거 다 써버렸어 티띠뛰띠뛰 말을 띠띠띠 pendulum 지금 주스랑 바꾸고 싶은데 대합실하고 짱인데 나 들었죠? 동원 양반김 들었죠? 먹반김이야 진짠데 아 들어봐 이따가 들어봐 늘리니까 40%까지 또 차네요 밤인데도 들어봐 잘 들어봐 신신안산역이 연간 랭킹에 도전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간이익, 이용객수, 늘어난 인구, 손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경쟁을 합니다 멋진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 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경행해봅시다 앞으로도 영웅을 지원하면서 역의 발전과 영웅들의 활약에 주목하겠습니다 아싸 돈이다 돈 없으면 나 못살아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야 돼 4백어있으면 바로 지웁시다 집중 Poorn양반김 동원양반김 이itti 나 이거 좀 순위권 들어갈거 같은데 이게 좀 안 쓴다 여기를 여기도 잘 안쓸까 할배 할매 특헌데 아 이제 할거에요 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1. 반교역 2. 압구종역 3. 전환역 4. 혼대입구역 5. 안천역 6. 소원역 7. 성울력 8. 여우도역 9. 커터스역 10. 만파역 11. 뉴브릿지역 12. 천무산역 13. 구력역 14. 북극역 15. 시야 북극역보다 뒤야? 노령진역 나 1087포인트니까 완전 딘데? 뭐야 이거 몇개까지 있어? 송상역 석송역 박춘역 신신안산역 62위 신기록 62위 하지만 돈도 이렇게 지원받고 오케이 좋아 설비매뉴얼 좋다 1년을 버티 아까 그냥 할 때 1년 버텼으면 됐는데 빌어먹을 내년에도 상위권을 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년마다 다른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마을에서 역을 개발할까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여기에서 해보자 여기로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봐 여기는 3층이니까 오이도 당근도 개유치 양반김요? 아니 억지잖아 양반김은 싱싱미역역? 송기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가 제일 억지 면서 시청자 시청자에게 드립역 시청자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시청자에게 드립역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가 들어가는 거라서 열 为什么 열 잔데 왜 시드립역 시드립역으로 할게요 자 다른 역에 매상을 어느정도 받게 됩니다 200원 야 돈도 받았고 새로운 마을에서 연구원들을 새로 고용해야 됩니다 돈이 제법 모였군요 아 계승에서 차량은 있어 그치? 차량은 있겠죠 차량은 있어 아 뚫은 것 까지는 있어 뚫은 것 까지는 아 그럼 그때 그냥 좀만 버텼으면 됐겠네 그럼 이거 바꾸면 되잖아 변경 요걸로 똥원야 안관김 그쵸 아 그때 괜히 서둘렀네 요걸로 바꿔야지 이거 한대만 있으면 미친 쌩쌩 그럼 역 3개였을텐데 아이씨 그래서 빨리 그 1년 해가지고 어? 점수 팍 올려서 또 그거 받고 이렇게 하는거네 씨바 안해 개같은 게임 허망해 내가 열심히 키운거 똥원 양반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